유하유하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저번에 해보려고 했던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추석맞이 입대하기 저는 워앤머시리즈를 처음 하는거라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군요 드레일러 같은데는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고싶었는데 이참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아까 설정한 그대로 오케이 가자 어 이게 뭐야 아 난이도 어 황제의 이상을 떠받으십시오 전투형제들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은하계에 대한 인류의 패권을 확립하십시오 중간에 혹시 난이도 변경 같은거 할 수 있나요? 그런거 되나? 몰라요 뭐 일반으로 해보죠 뭐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된대 그럴 때 일반으로 해볼게요 응 41번째 천년기 인류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은하계를 아우르는 인류제국은 사방에서 적대적인 외계 생명체들에게 시달리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반역자와 이단에게 위협받고 있다 전쟁이 그칠 날 없는 이 새로운 암흑기에 개몽은 미신 허례어식 맹목적인 기도에 밀려 설 자리를 이뤘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인하고 피튀기는 정권 아래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제국을 수호하는 이들 중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것은 바로 생체공학의 힘으로 인간을 초월한 전자 스페이스 마린이니 이들이야말로 공포에 맞서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이다 평화를 만끽할 시간도 쉴 틈도 용서도 없다 암흑한 암흑 에 휩싸인 머나먼 미래엔 오직 전쟁만이 있을 뿐 이것도 자막이 작긴하다 오 일단 레그난 걸려 카다쿠 소리가 아..어. 소리가 안나? 어..지금 소리난다 어 뭐야 뭐 이상한 조개껍데기 같이 생긴 애들이 외계인인가 아니 이게 그 마린이 내가 하는 그 마린이야 아 그래? 생긴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 스타마린이랑 좀 달라요? 아 같은 느낌인줄 알았더니 해병은 맞는데 아 그렇구나 오 그래픽 좋다 낮췄는데도 암호 메시지 시작 레키디우스 성계의 카다쿠 행성이 공격받고 있다 제노 타이라니드 침공 초기 아 적은 모든 폭격 준비를 중지할 것 프로젝트 오로라가 있다 코로라의 전략적 가치 절대적 인근 병력의 긴급 지원 필요 암호 메시지 제출 저 가운데 있는 게 행성이고 주변에 저 영어가 다 뭐 다른 건가 아스트로패스 중개소 옴니시아를 찬양하라 데스워치 킬팀 바이러스 소각폭탄 오로라 시설 파워 오 소리가 그래도 크네요 들어가서 조절할게요 아스트로 총보다 휘두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와 떨어진다 뭐지? 죽은 건가? 오 기장인가 잠깐만 소리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사운드 볼륨을 좀 줄일게요 음악 소리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러면 또 너무 작아졌네 됐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은 대화 소리만 좀 키울까? 아 저쪽이다 느낌 묵직하네 오 뭐야 이거 벌레다 벌레 어 샵 샵 여기는 뭐 고정 이런 건 없나보네 뭐 그런 건 큰 보스만 되는 건가 피해를 주면 최근에 이런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흰색 선은 재생량이 최대한도 아 피해를 받으면 암호가 감소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튜토리얼이 설명이 친절하네요 맞아요 라곤 있나요? 그런 건 보스 같은 애들한테만 체인소드 콤보 길게 누르면 콤보를 강공격으로 마무리 콤보가 길수록 위력이 강해진다 다수의 적을 상대로 꾹 누르라는 거지 아 반대쪽 반대쪽 아 그쪽 아니고 아니 클릭 말고 된 건가 아 아 내 피 뭐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꾹 눌렀는데 어 뭐지 아 된 건가 C를 눌러서 튕겨내시오 이게 패링인가? 아니 이거 공격이 오른쪽 클릭인 건 좀 불편한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아 피줘 피 벌써 반피 됐어 아니 잠깐만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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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튜토리얼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반피 됐는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 피로 튜토리얼을 할 수 있을까 게이지를 채우고 아 이게 번쩍번쩍하는 게 저 방어구 게이지구나 아 마법 주목 어 피도 없는데 쟤랑 어떻게 싸우지 결투 스페이스 율러 회피 아 X가 고정이구나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맞을 때마다 밑에 방어가 있구나 이러면 처형도 있고 아 이런 식이구나 암호 일부를 해보고 아 아 이렇게 야 이거 좀 어렵다 근데 난 죽기 직전인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거야? 맞냐 이거? I will Even if I have to go my way through 죽기 직전인데 가도 되는 거야? 아 죽으면 오히려 풀피로 나올 텐데 한 번 죽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쪽인가? 낙하산이었던 거지 사실 사실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다 낙하산이었던 거야 진정한 싸움으로 온 게 아니라 다리우스 브라더 브라더 I will repay them 10 솔드 뭐 어디야 아 여깄다 어? 어 뭐야 죽었어 헉 죽은 거 아니야? 총이다 This bolt will roar in your name, 다리우스 I swear on it 어 총알은 어디서 구하지? 어 피 찼다 어 피 찼다 어 피 찼다 어 힘 쎄다 어 암 왠지 암 걸릴 거 같은 느낌이네 어 피 찼다 아 아 아 왜 두 번이나 나오지? 아 총을 쏠 수도 있구나 큰 적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와 이거 활용을 잘해야 되겠네 슈그라 됐나? 어? 이렇게 하라고? 아! 찍혔어! 밀쳐낸 후에 즉시 죽여버리기 아 이렇게? 아 그냥 누르면 되는구나 죽어라 이 자식 더 나와 아직 안 끝났어 그래도 그런 건 없나 보네 그 저기 스테미너 이런 건 없는 건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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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끝났고 야야야야야야야 죽어 죽어 그 멀리서 쏘는 애들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뭐가 쏘고 있는 거야 지금 총알이 얼마 없네 큰일 났다 이런 데 위에 못 올라가나? 안 되고 안 되네 안 되네 주변에 있다고 아 이건 상자가 아니구나 아 저런 건 상자가 아니구나 와 그럼 총도 많이 쓰면 안 되겠네요 이거 총알도 무제한도 아닌 데다가 어 지나쳤어? 상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은데 상자가 어디지? 어떻게 생긴 게 상자죠? 돌 치우고 초반에 오는 길에 있었어요? 그럼 요긴데 이 밑에인데 요기에 상자가 있다고?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와 너무 작다 이거 그냥 지나치면 못 보겠는데? 표시가 뜨긴 떠도 그냥 지나치면 모르겠는데요? 어 여기도 있다 그런데 점프 못하는 것 같아 잘 봐야겠네 눈을 크게 뜨고 어딘가에 버려져 아 여기도 있네 어 뭐야 꽉 찬 거야? 꽉 차서 안 되는구나 아 120발이 최고야? 야 이것도 막 마음껏 쓰고 그러는 게 안 되는구나 여긴 그래도 총알이 많았네 가자 아 더워 내가 왔다 바이러스 폭탄 회수하기? 아니 총알같이 쏘는 애들 뭐야? 어디서 쏘는 거지? 아 아 총 쏘는 거 이거지? 쟤네들이 멀리서도 쏘는구나 몇 명이 여기 있다 브라더 괜찮니 브라더 여기도 죽었네 다 죽었구나 결국엔 다 죽었네 왠지 죽었을 것 같아 나머지도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오 뒤에서 이상한 소리나 어 여기네 잠깐만 하염 데미지 이런 거 들어가나? 불길 가도 상관없네 약간 에일리언처럼 생겼다 몬스터 아직 사다리 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겠지? 그냥 가자 한 대로 가야겠다 상호작용 문 여는 버튼이 살벌한데? 아야 아 이건 피하고 잠깐만 머리 한 방 한 방 피하고 아이고 스페이스 한 번 쏘고 쳐내고 한 번 쏘고 처형 됐나? 죽은 건가? 이거 총보다 그냥 붙어서 싸우는 게 낫겠는데? 아휴 앞으로 피하는 건 안 돼? 아 잠깐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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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아 내 피! 피! 망했잖아 이 자식아 어 다시 찼다 여기는 아직 튜토리얼이라서 그런가 보다 총알도 무한으로 좀 주지 죽는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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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알 있다 여기 총알 있다 주목 어? 저기에 뭐가 있네 아아 씨! 아 아아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와 나 또 피가 없네 다가짢냐 처형 생각보다 아픈데 쟤네 어디서 쏘는거야 아퍼 에에 젠장 또 개피 돼버렸어 이게 무슨 어렵다 근데 그러게 금방 죽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생각보다 어렵네 이 톱이 생각보다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 총알 좋아 여기 사람도 있는건가 저건 뭐지 동료의 시체를 먹고 있었던건가 동료의 시체를 먹고 있었던건가 이거 어떻게 쓰는걸까 오 이게 더 좋은 총인가 배도 발사시절로 이동주의다 아 아 확대도 되는구나 온다 죽어서 다 죽어 죽어라 작은앤들은 어느정도 때릴만 한데 뭔소리야 탄양 은닉함도 있네 이런거는 한번에 다른것도 채워주는거구나 개꿀이네 근데 이 게임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총을 쏘는거 정말 근거리 아닌 이상 총은 잘 안쓰는게 맞는거같애 진짜 멀리서 공격하는 애들이 없으면 그냥 이게 맞는거같애 보스인가 보스인가 오우 와 아아 저..하빴사 아 그렇지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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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빨리 처리해 죽어 어 뭐야 쟤 죽이니까 다 죽었네 어 진짜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 적은 느낌이랑 비슷하다 그거랑 비슷하다 근무태만이래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왔는데 근무태만이라니 아 아 잘못했어 이거 어떻게 없애 침착하게 아 침착하게 싸우는거야 침착하게 궤도발사대 바이러스 폭탄 탑재하기 오케이 막 싸우는거에요? 막 싸우는 막 싸우는거임 로켓인가? 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아 이리로 가야되는구나 아니 이 게임은 근데 점프가 없어 점프가 점프가 대쉬는 있는데 점프가 없네 파편 수류탄도 있다 보통 제가 이런 수류탄이 있는 게임들 중에서 수류탄 활용은 잘 안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몬스터가 많다면 수류탄 만큼 좋은게 어딨어 던지면 다 터질텐데 이럴때 막 쏘고 아씨 아씨 다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아 이리와 이리와 여기서 다시 사냥을 보충하고 오 쟤들이 여기까지 오네 안되니까 여기까지 오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탄약을 보충하고 무한 무한이다 무한 아 여기서 수류탄 쓰는 거구나 쥐가 수류탄 어떻게 던지지 어떻게 던지는 거야 아 어떻게 던지는 거야 아 이렇게 던지는 거구나 아 그렇다면 이럴때 또 아 이거 총 쏘는 거 진짜 불편하다 총 쏘는 거 되게 불편하게 해놨어 아 아 됐나 가자 뭐야 살아있다 소화기가 살아있다 아까부터 움직이던데 버그 미쳤네 이대로 가면 되겠죠 뭐지 엘리베이턴가 엘리베이턴가 흠 아직까지는 순조롭네 하이브네이션 콘솔 22시간 콘솔 옴니사야 이 불경행위가 기록됐대 불경행위가 기록됐대 가동콘솔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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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이다 파편수류탄 중간중간에 아이템이 많긴 하네요 아 이게 지금 튜토리얼이야 뭐야 이거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된 거야 이거 튜토리얼인 거야 뭐야 튜토리얼이겠지 지금까 스토리가 진행이 된 거겠죠 오 이렇게 가는 건가 오 개 빨리 지나가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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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이거 뭐 잡을 수 있는 애들이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오 가동이 완료될 때까지 살아남는다 저 많은 애들이 지금 날 잡으러 오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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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잠깐만 쟤 이거 처형 쓸데 덩치 큰 애 하나를 죽이면 다 없어지긴 하네 주변 애들이 아이고 구루이가 진짜 느리다 갑옷이 무거워서 그런건가 아 비켜봐 비켜봐 이 새끼들아 비켜봐 죽어라 총을 채우고 와 수류탄 아까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저거 들어오는줄 알고 병 가까이 쓸 때 쓸걸 와 던 끝났어 히드라처럼 생겼다 근데 쟤네들 얼굴이 약간 히드라 느낌 나네 진짜 이런데서는 저런거 백발백중 아니면 절대 못살아남겠는데 저 많은 애들 다 처리하려면은 한 발에 그냥 한 발은 꼭 맞춰야될거 같은데 아이고 헉 안돼 떨어지면 안되는곳에 떨어졌어 어? 얼굴 나오나? 오 가면을 벗어도 되는곳이었어? 난 또 산소같은게 안통하는줄 뭐 이제 피가 없네? 헹 하해안 잊었다 피가 안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 건가 아 나가고 싶어 아 그냥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아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아니 스페이스 되게 둔한데 아 이게 맞아요? 죽어라 처형 어우 피하고 한 달 쏘고 연습하라는 건가 패고 처형 됐다 총 아니고 칼로만 싸운다면 칼로만 싸울 수 있다면 패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얘네들 쏘는 게 총이구나 뭐야 이거 이거는 붙어서 싸워야겠는데 아야 이거 진짜 피하는 거 어렵다 막 딱 맞춰서 피한다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냥 막 눌러야 되네 죽는 거야? 어? 어 구원을.. 누구야? 누가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어? 우리 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나?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었나? 뭐지? 불러오는 중이 뜨고 있어요 서버 참가 중 서버 참가 중 아 이제부터 사람들이랑은 만날 수 있나 보다 로직 불러오는 중 아 그래요? 카다쿠게드 카다쿠게드 토성 같다 토성 위성 느낌 나네 어 살아있다 와 승목은 미쳤는데 황제피아 만세 왕제피아 만세 왕제피아 만세 지금 아 어 네 아 아 아 아 아 제풍을 가르쳐 that I must get back to the watch fortress you have been reassigned my place is with the Deathwatch the Inquisition can find no stain on you Titus accused of heresy you have served penance in the Deathwatch for almost a 몇 년을 했고, 한 번에 잘못했었지만, 당신은 아버지의 형들의 의견을 전해야되고, 우리의 의견을 전해야되고, 우리의 의견을 전해야되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죠? 좀만 더 키워줄까? 오! 그래픽! 뭐냐는 건가요? 나의 원가가 제 삶 말하는 Lob wonderful 부 médiumining 제게는 당신의 성적이 변수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권을 правbirth asing, 제게는 당신의 영혼을 받아듣고 있습니다. 아니 쎄 가보시면 적어도 기스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무게감 미쳤네 보급품 돌려 쓴다고? 어? 아니 그래도 새로 입혀줄 거면 깨끗한 걸로 입혀주지 키스 다 나고 갈라진 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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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험 받은 거야 지금? 오우 이제부터 제대로 되는 거군요 거군요 타락 혐의를 받아서 끌려간 거고 다 가면 쓰고 있는데 왜 나만 넘버투라고? 아 얘가 황제 폐하 다음인 사람인 거잖아 채플린이란 사람 캡틴 아케란 아니야? 아 소속이 달라 중대 넘버툴 가자 생각보다 갑옷이 강해 보이진 않네요 강한 갑옷이 칠 텐데 약간 플라스틱 조각같이 생긴 오 검사한다 가도 되나요? 아 오케이 가도 되는군요 오우 오우 어떻게 하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타이티뉴스 제가 제 계획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질문에 대해 질문에 대해 질문에 대해 지금 지금 그 문제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는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요, 감독님. 아주 잘. 우리는 스피리너드의 플린터에 대해서도 일어나를 위치해 주지 않습니다. 아varax, 아하이브 월드, 그리고 Kadaku, 그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로 이를 잊지 않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데프트 미칸에 관한 사업 공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치에 의한 기준에 적게 되는 것이다. 이 전쟁은 이곳이 공기의 비가 우선을 지지하여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국들은 지지하여 내게 되었습니다. 이리와서 이 전쟁은 보이지만. 탑트님, 어떻게 봅시다? 스토리님은 전쟁은 여행을 지지하여 전쟁은 전쟁의 전킬이 형부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투명이 있으므로 30분간이 되었습니다. 말할때마다 소리가 들쑥날쑥해 어쩔 땐 또 커졌다가 말소리가 작아졌다가 그래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키워볼까? 어차피 작은 것보단 큰 게 나을 테니까 이게 뭐야? 배틀 바지 지구? 아 가자고 가자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갈 동료들이구나 가자 온라인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다 아 뭐 눌러주는 거 아니었어? 기다리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앞에 서있지 말든가 그럼 그 앞에 서있지 말든가 자네 자네 눌러주는 줄 알았잖아 카이론 가드리엘 카이론iren 깨끗한 기타 오오오 오오오 펄 펄쭈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부하인 거 아니야? 그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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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즉시 출발한다. 불타는 하늘. 아스트라 밀리타롬과 합류하십시오. 대공방어시설을 방어하십시오. 앉아서 마주 보는 건 똑같네. 앉아도 시선이 마주 보는 건 똑같네. okay, cool. okay, cool. 형님, 너의 죽음을 받았다. 네. 그것은 정말 대단하다. 약간 누구 닮았는데? 뭔가 누군가 닮은 느낌이야. 우리 가혹행이야. 의심하는 거야? 오, 닮았어. 맞아. 맞아, 닮았어. 아니, 이분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 맞는 것 같아. 아, 수명이 없어. 아, 근데 공식적으로 수명이 없으면 거의 뭐... 맨... 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끝나지 않은 전쟁 아니야? 이 정도면? 네. 네. 인정하자. 육지말고 있어. 네. 내 방의 손님. 롤의 손님. 우리의 손님. 그는 내 방의 손님. 그는 내 방의 손님. 며칠이. 그는 내 방의 손님. 네. 그거를 잘 안전하게 되어야 돼 자세히.. 드라누스.. 드라누스.. 좀 계속 계속 돌아와요 약간 발도스 게이트 전투 일어나서 3D로 하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나의 아스트라 밀리타로링가 보곤 당신들이 가자 아오케 있었죠 이거 추 경로모드 약간 그런건가 온다 온다 으 저기 아야 잠깐만 자 싸워 싸워 나 대신 몸빵이 되는거야 처형 처형은 나만하니? 처형은 나만해? 아 어 분노 어 가더부어 분노같애 그런느낌 나 어 아일로 들어가는거 자극제 뭐야 아아 아 뭐야 뭐가 나 때렸는데 뭐지? 아이들구나 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우리팀한테 총을 쐈군 아 미안하다 어쩐지 여기 총이 튄다 근데 같은 팀한테 총을 쏘고 있었어 어 아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아 아 눌렀는데 이 자식 오오 아 눌렀는데 이 자식 내가 옆에서 쳐맞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다니 아야 아야야 야야 하하하 우한 무시하네 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아 아 아 아 아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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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잘 싸우는데 그래도 등을 내어주다니 나에게 죽어라 이 자식 주목 가라는건가 아 처형 아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안 죽는거 같은데 와우 총알이 없는데 와우 다행이네 하면 피가 엄청 많이 깎여서 걱정했는데 아 총을 바꿀 수 있구나 체인소드 뭐가 더 좋을까 아 이게 더 나은거 같애 중거리용 반자동 정밀 지금 이게 내가 들고 있는거잖아 아 이거야 아 이게 더 나은거 이게 총알이 좀 더 많아 흐흫 흐흫 쏴보고 결정은 아니에요 총알이 더 많은게 편해가지고 그게 맞는거 같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낭패야 오케이 경로모드 한번 써보자 그게 뭔지 나도 보고싶어 어딨어 야 뭐 어딨어 간다 아이씨 뭐야 아 경로모드 때 하필 뭐야 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쓰지도 못했네 뭐야 궁금해가지고 써볼라 했더니만 어 아 아 왜 안써줘 어 뭐야 방금 아 죽었어 아 죽는것도 경험은 해봐야죠 예 어 뭐 살려주는구나 아 살려주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아 아 왜 그만 그럼 경로모드라는건 어떻게 올라갔지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 아 일로 올라가네 경로모드 이건 어떻게 쌓는거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쌓이나 아 아 아 네 고맙이 와 와 이 아니! 눌렀어! 아우! 저요! 아! 눌렀잖아! 이 자식아! 내가 방금 C 눌렀는데 이쪽인가? 아니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우리 부하들이 잘하는데? 아니야! 눌렀어! 눌렀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누르긴 눌렀어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렇지! 이쪽인가? 아니! 모션이 있었잖아! 아니! 모션이 있었잖아! 모션 나왔잖아! 게이지가 어딨어요 근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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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건가? 오! 옆으로 갔어 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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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 어디서 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쏘는지도 안 보여? 다 잡았다. 실팩 이런 게 확실히 없네. 어, 소리 들린다. 총알 옆에 해골뼛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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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운데 있는 거? 와, 너무 많은데 저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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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C, 깜짝 놀래라. 다 잡았어? 이제 다시 써먹어볼 수 있겠군요 아 깜짝 놀랐네 뒤에서 뒤에서 뭐가 날 때려가지고 이 게임 은근히 어렵네 조작이 너무 어렵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군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군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군요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시간에 맞춰야 할 수 있겠군요 설마 우리... 우리 안 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위탄리님! 아카란 아카란 우리 새로운 orders 당신은 그냥 시작할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yrio 안녕히 계세요 탈약 보충 됐고 저 빛나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 내가 가까이 가서 붙여서 싸워야 되는데 안되겠네 처형하고 다 내려가 버렸는데 아니구나 여기 꿀자리인데 꿀자리가 아니었어 꿀자리인 줄 알았더니 저런 애들은 내가 가서 못 때리잖아 잡았어? 꿀자리인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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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봐봐봐 됐다 이쪽이다 올라오라 올라와라 이것들아 그쪽이 길이 아니야 그렇지 분노 생각보다 괜찮네요 쓰는데 피가 막 수루룩 차네 내가 왔다 기뻐하라 내가 왔다 기뻐하라 열어 빨리 열자마자 나타나겠지 열자마자 나타나겠지 어어우 뭔데? 문을 연다며 어어우 고수 메딕! 메딕! 메딕을 외치네 메딕 여긴 총 쏴면 되겠다. 총알이 무한이라 총이 튄다 총이 튄다 아! 자 기다려봐! 기다려! 총알 좀! 총알 좀 가져가자 놈들아 뭐야 이거 한번 써봐 아 이게 그거구나 HP 나 뒤져! 나 뒤져! F? F? 아 이거구나 이게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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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까이 가야되겠다 그냥 완전 기계 엑 나 federal 의왕 영웅은 죽지 않아요 자 서 Wu아 보안 요구멍 자신 Mam What 나의 왕이 열리는거다 나의 왕이 열리는거다 모두가 들어있어 나의 왕이 열리는거다 나의 왕이 열리는거다 더할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왕이 열리는거다 미켜! 들어갈거야 들어갈거야 핍 다 깎였어 이 왕이 열리는거다 이 왕이 열리는거다 들어가면, 그분줄 알았는데 아주 쉽게 생겼네 아 문 닫힐 때까지 들어오는구나 와 이거 쓰는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어 다음에 나타날 때 피가 풀로 찰려나? 아 그거 참 어렵다 약간 공격 속도도 느리고 데미지는 센데 공속이 느려 공속이 느려가지고 앞에 한번 휘두르면 뒤에서 맞아 아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어? 찼다 아 몬스터 자네들이구나 아 에일리언하는 기분이네 아 총알 채우는 거 없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 아 젠장 아까워 잘못 눌렀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없이도 그런 거 없이도 싸울 수 있어 충분히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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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막 계속 있네 중간에 계속 바꿀 수 있나 없다 총알이나 주지 총알이나 주지 아이든 대위야 합류하기 무기 무기는 중간에 계속 계속 바꾸네 어이 어이 어 여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붙어? 오케이 총이요? 왜 지금 거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이걸로 바꿔야지 자 총알 같은 거 없나? 이게 더 나으려나? 아닌데 뭐해 뭐해 안 싸우고 뭐해 싸워야지 싸워야지 잠시 잠시 무기 교체만 하고 온 거라 와 와 이거 훨씬 낫다 이게 더 나왔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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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히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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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얘들아 넘어 온 거 아니냐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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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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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처형을 바로바로 처리를 안하네 처형할 때 피 흡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네 단체 처형 아 뭐야 어디서 왔어 이것들 어 이거 수루타 혹시 나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나? 수루타는 좀 잘 쓰는게 좋겠다 가자 어 잠깐만 기다리게 기다리게 가자 어떻게 가는거야 아 점프 없지 여기 있다 어 힘들다 아 가자 아껴 써야 되겠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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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징글하다 어휴 쉬는 곳에 왔다 드디어 한턴 쉬는 곳이야 뭐라고? 너 아 이 사람이야? 아니 잘못 누른거야 가자 달리기가 안되네 뭔가 등치에 비해서 이 칼은 좀 하찮은데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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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 형 좋지 아 미안해 자네 미안하네 몬스터인 줄 알았어 아 미안하구만 미안하구만 어느 쪽이야 아 위조 아 적군인 줄 알았어 치사하게 총질을 파샤 죽어라 또 어딨어 단체로 죽어라 오 그렇지 저 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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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칼이 빠르구만 좋네 어 또 쉬는데 도착 리로드 다들 저 밑에 모여있네 들어간다 도착 실수야 실수 우리도 가자고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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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부터구만 몰려오는 오케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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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 밖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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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형은 내가 하도록 하지 아 했네 천천히 저 형 내가 뭐지 자 자 늦게 이곳의 다른 미치들이 죽을 수 없는 막 휘둘러! 휘둘러! 오 피 차있는거 개꿀이네 아! 말하자마자 아이고 아 비켜봐 비켜봐! 이 잔챙이들이지 정말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하네 역시 2대1로 싸우고 있는데 뭐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 둘이서 잘 싸우잖아 어 이제 글씨 보인다 그쵸 이제 좀 보이죠 글씨 이 잔챙이 이 잔챙이 저거 여왕같은건가? 가자 다시 이어서 가자고 역시 난 듬직한 상사야 좋아 역시 가자고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게 시설 방어하기 여기 여기 밑에 쏘면 되니? 우와 하하 올라와 다 죽여 올라오는 즉시 죽여 휘둘러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저기는 쟤네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올라와 난 이쪽으로 하겠어 잘한다 하하 처형은 내가 해줄게 처형 내가 해줄게 처형 내가 해줄게 구해 구해 그렇지 처형 내가 할게 내가 음 잘했어 잘했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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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올라와 올라와 어디 어디 표적 히스템 어 있다 하하 여기 전투 인원이 몇 명이야 어 총알이 부족하네 총알 없네 총알 자네들 갖고 있는 총알 나눠줄 생각 없나 대장인 내가 총알이 없어서 총알 좀 주시게 내가 총알이 없는데 파편 수류탄 파편 수류탄 파편 수류탄 크랙 수류탄이 더 나은건가 아니야 이게 더 좋아보여 이 달려드는 애들 보면 파편이 나을 것 같아 아 크랙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써볼까 오우 저 가운데 뭐야 저거 불가사리 같은거 모르는거 불가사리 같은거 두개 한번에 써 오우 팔을 뜯어버리네 저건 뭐지 여기 군인 혹시 총알 없나 총알 총알 기도 안되나 총알 기도 안되나 제니노서 엠퍼러 어찌보면 이 사람들도 확실히 괴물이네요 괴물 이런거 바꾸는거 있는데 총알이 없네 가자 그냥 가지 뭐 없으면 칼로 싸우지 뭐 아이 죽으면 살려주겠지 죽을때마다 어 우리 팀이 참 잘 살려주는데 뭐 어 소등으로 오케이 여기가 누가 소리지르는데 나 여기 올리게 투 Damas 어 이거 맞고 좀 어딜 어 지금 어차피 없으니까 도망친 나를 지켜 날 지키라고 이 자식들아 날 지키라고 이거 하잖아 이거 날 지키라고 날 지키라고 날 지키라고 이 자식들아 내 주변에 붙는 애들을 지키란 말이야 붙는 애들 좀 없애란 말이야 이대로 죽여 다 죽이고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줘야지 얘네들 다 잡고 하는 게 맞나 보다 아이고 맞았다 저 형 오케이 됐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러게요 몬스터를 다 잡고 해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올라온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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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으로 끌고 오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왜 도망을 왜 도망을 치는 거야 왜 도망을 치는 거야 야야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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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먹어 그냥 어우 아이씨 아니 저런 저런 총수연 잔챙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야 아우 씨 반대편에 마는거지 지금 간다 풀핏 채웠다 됐나 와 진짜 끊임없이 나오네 됐나 아우 이제 가자 오케이 가자 됐다 난 날렵해서 좀 덜 맞으니까 좋아요 저 칼 너무 느려서 답답해서 못하겠어 칼 한대 휘두를 때 내가 한 3박 맞는거 같애 한약 상자가 여기 있네 어 날아다있는 애들을 상대하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무탄발 쏟기 라이프 어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하네 아이씨 엉 철연쳐요 그렇지 자자자 씨한테는 어딨어 씨 종아리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날 때려 술탄을 던지면 얘네들이 다 날라가나 아 된건가 저쪽인가 아 저기다 뭐 이거는 때리는 맛이 너무 가볍다 아 뭐야 아 아파 애들이 처형을 잘 안하네 뒤처리는 항상 나한테 주네 아우 씨 아 쏘고 쏘고 싶은 아우 씨 안 되겠다 아니 이거 왜 썼어 아 이런 미친 아 두 마리는 조금 앱한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 죽으라고 죽으라고 아이 뭐야 데미지 뭐 어디야 아우 야 내구도 미쳤는데 야 잠깐만 미치겠는데 잠깐만 터지겠는데 아 미친 뭐가 또 쏘는 거야 야 이거 미션 실패하겠다 안테나 부셔지게 생겼는데 뭐야 이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1%야 아우 씨 패배했어 아 다시 해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해도 돼 이걸 실패해버렸네 아 근데 쫓아오는 애들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디 먼저냐 어디 먼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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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아 그 그 의 이상 그 저 큰 녀석들 상대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요? 유탐 유탐배설 어떻게 쓰라고? 하열 어 모르겠어 어떻게 쓰는지 아 터지는 녀석들까지 있으니까 더 정신없네 쳐맞고 싸워야지 뭐 아씨 몇 마리가 탈려드는 거야 아 여기있다 아 여기 있었네 어디 어디 삐한테나 어디야 이건 무조건이다 얘네 다 피하고 그냥 이거 보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아 아이씨 저리 안 비켜? 아이씨 안테나 뒤도 난리가 났어 지금 두 군데가 난리가 났어 지금 저쪽 저쪽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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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냐아냐아냐 아 아 아 아 내가 뒤지게 생겼어 아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뭔데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아 된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옆에 떠있는 애 뭐야 저거 살려줘 아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으어어어어 차렴 차렴 오오 오 мик seinen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됐나 으 으 으 어 장나인의 장나 아니야 으 이런거 파밍 잘해야지 We must not delay. Make use of the terminal to initiate targeting.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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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됐다. 아 됐다. Target's locked. Let us relish the sight of those fire ships burning. 약간 사슴벌레처럼 생겼는데? 약간 피가 터지듯이 터지네. 생명체라서 그렇구나. 쟤네들 계속 낳는 거였네. 알처럼. 새끼를 잉태하는 느낌인 거네. 배추라고 막. 출산을 계속.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다가. 아 됐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자기와 콜라. 스토리 typhus. 빨리 깨끗하게 하나 더 깨끗하게 하나 더 좋아. Lloyd. 그가 어디있지. 딸기. 위탄런렛, 캡틴 Acheran has new orders for you Very well. Where is Elyon? The enemy tried to smother us We got separated By the time we had slain the attackers Elyon was dead Something put a hole clean through his helme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 only wish he had lived to see that hive ship burn I fought beside Elyon for two decades He could not have been defeated by Hormagan's There are creatures more deadly than Hormagan's down there You should not have let our squad be divided He is gone, Sergeant He is gone, Sergeant I do not forget my brothers I do not forget my brothers I do not forget my brothers The remaining three Thunderhawks I am going to be a good hunting brother I am going to be a good hunting brother I am going to be a good hunting brother Let's go It's a campaign setting It's a campaign setting It's a campaign setting It's a campaign setting A- We not even make that You definitely want to change massacre You can't changeocal That benefit Let's go 이거 같을땐 좀 빡세긴 해도 굿 포춘 이 주님은 지하여 이것은 지하여 이것은 지하여 이것은 지하여 이것은 Nozick Beta 12 지하여 이 주님을 보았 한 시간을 벌써 하지만 우리는 고작을 떠나다çada without some data from his lab 이 지하여 이 지하여 제공은 이 지하여 이 지하여 이 지하여 이 지하여 그 지하여 이 지하여 이민co 와.. 징그럽다 징그러워 분대 편집이 뜨는거면 이 양쪽에 있는 사람 바꿀 수 있는건가? AI도 바꿀 수 있는건가? 다른 팀이다 브라더 궁금해. 편집모드. 아 편집모드는 친구 초대인가 보다? 아 따로 있다고? 오 장비를 제공해. 오오 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군요. 적용. 기본 무기 같은 느낌인 거네. 와 칼도 있네. 화력. 정확도. 재장전속도. 헤비볼트 피스톨. 관통. 이걸로 들고. 어 갖고 있는 것 중에 해야 되잖아. 이거 뭐야 이거는. 아 화염방사기 같은 거구나. 어 나쁘지 않은데. 아냐 안 돼. 어 갖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오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근데 게이지가 어떻게 차져 있는 거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 궁금하다.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런 거는 그것마다 다르구나. 아 오케이. 가자. 다음 미션을 위하여 가자고. 어 뭐야 타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또 한 번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작전. 두 분대가 협동해야 됩니다. 별도의 스페이스 마린 전투분대가 타이투스를 위하해 양동 작전을 펼 것입니다. 작전 게임 모드에서 불지옥 임무를 플레이해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펼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 서브 퀘스트 같은데 그쵸? 모양이? 모양새가 서브 퀘스트 같은데 어? 아 그냥 가야되네. 그냥 가버려네. 메인 퀘 위주로만 일단 할겁니다. 가자. 진짜 에일리언 생각난다. 우주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회수하십시오. 이게 철이 두껍기만 하지. 별로 안 튼튼해 보여. 거짓말. 아니, 거짓말. 오미니시아가 황제라고? 제가 2개의 유닛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그의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그의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그의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이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그의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그의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이 목소리가 왜이렇게 큰거야? 그의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이 소리만 드롭게 크네. 그의 시스테리를 지켜봐야겠다. 이게 형님의 변화가 되죠. 정말 웃음 됐나? 그렇게 피 한 칸을 잃어버렸네 총을 쏠 걸 뭐지 방금? 방금 뭔가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있구만 한 번 쏴봐야지 가까이서 얼마나 가까이서 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우 잠깐만 총 어떻게 바꾸더라 멍을 왜 때리는거야 됐나? 찾아봤나? 미쳤다 미쳤어 이런건 처형하고 장탄수가 좀 작아도 효과는 확실한 장탄의 나름 빨리 잡는거 같은데 기다려봐 이런거 챙겨가야 된다고 꼼꼼하게 됐나 음 된거 같군 가자 저쪽 뒤쪽이네 이쪽이다 저 녀석이 제일 귀찮아서 쟤 빨리 죽이는거면 다 좋을거 같애요 헉 발로차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에라이씨 캐링은 무슨 아 잘한다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잘하네 좋아 잘하는구만 아 아 아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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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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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잔채기들은 이걸로 해 그냥 해결해 아야 오 그래서 해결 다 했네 좋아 아니 해결 다 안했네 아아 해결 다 안줄 가자 저기까지 안가는데 애들아 뭐 마저 처리해 왜 안잡아 마저 처리하지 왜 안잡는 거야 잡지를 않네 아 그렇군요 그런 용어까지 아니야 총을 바꿔야겠는데 이러면 이게 바뀌나 아닌데 숨겨져 있는게 바뀌는 것 같네 이러면 이렇게 아니네 그냥 바뀌는구나 이걸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아니야 그냥 가자 그냥 뭘 하든 칼 휘두르는게 더 편하긴 해요 스나이퍼도 있어? 대박 스나이퍼 죽어라 아이고 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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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거기 말고 여기야 여기 죽어라 됐나 너 어디야 다 잡았어? 가자 아 두개까지밖에 못하네 안주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득이지 쓰긴 써야되는구만 또 잘못 눌렀어 또 잘못 눌렀어 이거 보려고 했는데 탭을 눌러야 되는데 또 Q를 눌렀어 또 바닥에 버렸어 나 정말 탭을 눌러야 되는데 Q 눌렀어 또 바닥에다 갖다 버렸네 그냥 아 나 정말 아니 뭐 모으면 되지 어 모으면 되지 이건가? 아 이거구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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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만 저 위에 스나이퍼는 알아서 처리를 하시도록 내려오는 애들 없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 아 저쪽이구나 아 아 아씨 아 아 아 쟤 뭐야 쟤가 제일 아파 어딨어 어딨어 잡은 거야? 잡았나본데 아야 아닌데 아직 못 잡았는데 아 아 어흐 저 형이다 이놈아 세긴 세니까 우리 팀 죽는 거 아니야 나도 한번 살려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나도 가자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죽었나? 아까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내가 다 죽였다구요? 아 내가 죽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안 죽는 줄 알고 아 어차피 이제 끝났네 아니 안 죽는 줄 알고 투명이다 투명이다 투명 총이 진짜 크다 우와씨 보스다 어디야 이게 좀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공격할 생각이 없나?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야 아야 아 아 아야 아 아 패턴 똑같은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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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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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아니 고정을 해야되는데 고정키를 까먹어가지고 내가 고정키를 까먹었어 X X 아 됐다 X X 나랑만 싸우냐 너 어 근데 진짜 아프다 아니 이거 하나 더 먹고 잠깐만 아니 막으라고! 막으라고 왜 더럽게 안되는거야 아이씨 헤헤 아니 이거 페링 드럽게 못하겠네 아 타이밍이 타이밍이 너무 안보이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잔챙이 잡고 싶다 다음 생명력이 0으로 떨어지면 사망한다고 나마라는 건가 됐다 됐다 아 나 대신 애들이 잡아줬어 아 다행이다 병사들이 잡아줬어 와 씨 아파 씨 아 부활도 제한이 있구나 굿 제한이 있었구나 아 근데 페링 너무 어려워 난 너무 어려워요 뭔가 한턴 이게 누를 때 페링이 아니라 한턴 시구 페링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약간 이게 바로 탕! 맞는게 아니라 이게 이거 이런 느낌이니까 바로 막으려고 클릭하면 오히려 더 안 맞는 느낌? 이라고 해야되나 뭐 그렇더라고 타이밍이 아! 아이고 써버렸네 잠깐 그럼 저거야 타이밍 진짜 어렵다 기왕 주는 건 다 가져가야지 페링이 정말 어렵네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이게 낫겠다 쎄긴 쎈데 쎄긴 쎈데 어려워 아 그럼 결국엔 이걸 들어야 되네 그럼 그냥 이거 들자 안되겠다 저 화염방사기 쎄긴 쎈데 사용을 못하겠어 자꾸 쳐 맞아 그냥 쏴도 되는걸 이걸로 쏘면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네 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지 총을 다 챙겼나 가자 어렵네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 안녕 와 아 휴대학 아 아 쥐쥐쥐쥐쥐쥐쥐 어? 또 싸운다 와이씨 아아 맹독 뭐야 아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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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을게 그렇지 이것도 내가 잡을게 그렇지 아우 이거 독터지는게 영 어우 쟤 소리가 유독 커 이쪽인가 통신기 자 일단 이거 하고 쟤 소리가 유독 커 쟤쟤 스테이점트 에러 인솔트 룰 룰 룰 룰 룰 룰 룰 어느 쪽이야? 이쪽인가? 아니네. 아 그래도 약간 저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약간 헬다이버즈 느낌처럼 생각했거든요. 그거랑 좀 느낌 다르네. 확실히. 헬다이버즈 재밌었는데. 근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그것도 그것보다 더 많이 몰려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좀 묵직하긴 해요. 아니요. 지금 로딩 중. 너네들은 잘할 거라고 믿는다. 오케이 가자. 아 또? 니퍼 상대로? 한다고? 아 뭐야? 그냥 가까이 가니까 도망갔는데? 뭐야? 불 질러야 했던 건가? 그냥 가까이 가니까 도망가네? 다행이 가니까 지켜. 아 탄약도 있구나. 아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걸 사용해야 하는 거구만. 아아아아아!!! 아 이 덩치들을 처리해야 되는 건가 보다 뭉쳐있는 애들 됐다 오케이 됐어 됐어 으 저리 가 에이 저리가 이런 쥐새끼같이 생기는데 저리가 징그러워 저리가 묻지마 저리가 많이 살려두면 지들끼리 막 뭉치는구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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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이야아 아우 잔채기들 때문에 계속 가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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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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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몬스터 한 마리 그냥 두고 왔다 어 부하들 죽을 뻔했네 어머 너네도 어떡하지 안돼 괜찮은 거니 이제 필요가 없겠지 괜찮은 거니 다시 체력 찼다 진짜 죽을 뻔했네 나 쟤네들 피도 안 보고 있었어 그래도 뭐 회복 아이템 많이 주네요 여기저기 푸슈 모가지 자르기 컷 죽어라 됐나 어 됐다 수류탄이 확실히 좋네 수류탄이 확실히 좋네 수류탄이 확실히 좋네 수류탄이 확실히 도움이 돼 여기에도 보충할 수 있네 얍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진짜 아 죽어라 이것들아 아아 죽어 죽어 아아 아아 반대로 골라야지 아아 반대로 골라야지 그렇지 두번 컷 그렇지 두번 컷 오 그렇지 득처는 좀 멋있게 죽이는 거 같긴 한데 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얘는 뭐 없나 아 이럴 거면 그냥 화염방사기 들고 와도 되겠는데 이거 하나 먹어야지 쓸 수 있나 아 쟤네들 너무 싫어 아 일단 총알 갈고 다 된 거지? 오케이 아 먹고 싶다 피가 많이 깎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야지 가자고 수류탄도 있고 가자 진짜 이거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제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뭐야 휠템을 2개나 써버렸네 아아.. 뭐야..됐네? 괜찮아..또 모으면 되지 아아.. 아.. 아아...... 아아.. 돌겠네 진짜 와 저.. 저것도 이거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려나나? 아 내가 저어갈거야! 아 죽여! 아 됐나? 죽어갈거있으면 죽어가자 잘못눌러서 써버렸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또 있지 않을까... 그러네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오케이 됐어 풀로 채웠다 아 꾹 누르면 안되는거군요 이게 눌렀다가 놨다를 좀 반복을 해야되는구나 열 때문에 그랬던건가?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건 뭐지? 어 이거 써볼까? 이젠 필요가 없는거겠지? 어딨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구나 뭔가 불보다 총 쏘는게 더 나아 보이긴 한데 저 조그만 애들은 감당이 안되네 불러도 죽는지 잘 모르겠어 반자동 라이플 조준경이 달린 고위력 조준경이 달린 고위력 조준경이 달린 고위력 조준경이 달린 고위력 이건 이런 느낌이고 조준경이 달린 고위력 내 스타일은 이거야 가자 다 잡았니? 아 다 잡았구나 잘했어 유탄발사기 저거 좋아보이는데 쓰는 법을 모르겠다 어 어 그런거 같아요 그 리폰과 모식인가 하는 그 쬐깐한 벌레들만 좀 잘 잡히는데 그 제외하곤 잘 안 잡히는거 같아 그러면은 적어도 큰애들은 어? 내 부하들이 없애줘야되는데 어? 뭐야 이거 점프팩? 내가 지금 등에 메고 있는 거랑 같은건가? 아니 점프할 수 있나? 부하라뇨 형제들이 내가 내가 왕이야 세명중엔 내가 왕이야 세명중엔 내가 왕이야 아이씨 또 잘못 눌렀네 아이씨 또 잘못 눌렀네 아 저 어느 방향이냐 agonadern 컨더러스 아이씨 저게 아이씨 정상이제 아이씨 아이씨 스페인 요어 아 이래서 일반 사람들 하는게 좋다고 하는게 그 때문이었군요 왜냐면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아 열관리 아 열관리 아 열관리 나 죽어 어디야 아 열관리 이쪽이야 아 직업이 달라요 와씨 아 비켜봐 비켜봐 아 저기 내가 아 어 아 아 아 이거 얘네들을 먼저 잡아야 되나?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쟤네들도 딱히 공격해오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뭉탱이 아니면 공격 안 하는 것 같아 아야 아 뭐야 아씨 아 아 두 마리나 있어 아 비켜봐 아 아 아 아니 총이 왜 이거 와 날라다닌 애들이 너무 빡세 이거 와 됐어? 다 됐나? 아 여기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들어 크랙인가 지금 이게 아 크랙 들어 아 아 일단 한번 봐요 구석에 충전하는 게 어 그렇지 있을 것 같았어 가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낭패야 와 저건 뭐야 어디야 저쪽이야? 뭐야 아 아 아 이쪽이 아니구나 저쪽이구나 와 드디어 방해 없이 뭔가 한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해주세요 해외명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목소리로 이 목소리로 흘러내려야 할 수 있을 것 같냐? 가자! 드디어 돌아가나? 아닌가? 이제 시작인가? 이제 들어가나? 끝난 거 아니었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만 옥상으로 이동하기 아 위에서 싸우는 거구나? 시작이군 아 맞네 맞네 어? 어? 어딜! Lirio, 저 이해임이... Major, 뭐 뭐지? No idea! We saw no impact! That is territory claimed by the Swarms We need to reach him, fast! There was an armoring chamber below Jumppacks Sir! The guardsmen With respect, my lord! We are Kaidians! We can take care of ourselves! 오우 걱정했지만 앞가림 알아서 한대 아 이제 점프 되는거야 와 너무 불편했는데 아 Q야? 점프가 필? 공중 높이 도약 지면을 강타한다 아 오케 오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아 쓱 아 아 이렇게 하는거구만 아 여기 서 바로가는게 아니였나보네 옆에가 있었네 어? 잠깐만 나 왜 이 칼 들고 있냐? 안돼 기다려봐 이거 아니야 칼을 바꿔주시오 어? 안 여기 고정무기인가? 어? 고정무기야? 이걸로 싸워야 돼? 아 불편한데 아 앉아 야 에이!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나무 아니 나무카락에 나무카락이래 나무카락 뭐야 나무카락에 걸리는 게 어디 있어 아 이거 말이 안되지 아 나도 모르게 아 나도 모르게 어이가 없네 아 당황해가지고 오 아 어디다 쏘는 거야 나무카락에 걸리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뭇가지 때 나무카락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거 싸우고 있어 봐 아 이거 위로 못 올라가네 아 총알 챙겨올까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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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쎈 거 같애 이걸 좀 자주 써야겠다 얘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게 훨씬 빠르네 어딨어 어디야 아 저쪽이구나 처형만 좀 할게 처형만 좀 그렇지 뭔가 분노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내려찍기 공격이 세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쩝쩝하고 여기에도 아 무조건인가 보다 애초에 근거리는 아 뭐야 안 죽었어? 아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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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영을 안하면 계속 나오니까 데미지가 들어가나? 데미지가 바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고 있는 애한테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것 봐라 하나 쓰고 또 어딨어 아 저기야 위에서 막 그냥 쏘아 대는 게 영 별로라서 올라오네 죽어 아 또 저쪽이야? 아이씨 팍 아 잡았네? 어 뭐야 잡았잖아 여기 또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됐나? 내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저글링이 저렇게 쏘죠? 아 이제서야 이제서야 느끼는 것도 이상하지만 바보가 따로 없군요 아 뭐야 아 히드란가? 아 저글링도 아 저렇게 쏘지 않아 아 저글링은 파를 쓰는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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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히드라가 침 뱉지 이렇게 힉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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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힉 아이씨 저쪽 쟤네들 파아 죽어라 아 등에서 가시 발사하는 거예요? 너 어디야 진짜 끊임없이 나오네 어디야 어디야 또? 아 저쪽인다 저쪽이야 저쪽 여기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였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야 여기서 막아줘 얘들아 아야 아야 하나 어디야 아 저기있다 안녕하세요 하나 어디야 하나 어디야 여기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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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폭파 붕 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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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대요 스타를 스타를 스타보다 오르는 게임인가 그러면 흠 흠 흠 흠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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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 흠 흠 흠 흠 흠 이상한 소리 난다 뭐지? 뭘 그려놨어? 피로 그려놓은 건가? 2단 표식이야? 2단 표식이야? 2단 표식이야? 2단 표식이야? 2단 표식이야? 불태워버리네? 2단 표식이야? 센 고생이라기보단 뭐 조금이라도 벌레 퇴치했다고 생각하지 뭐 아 저게 나는 애초에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거에 지금 반응하는 거야? 그 저 남자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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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계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저 기계를 말하는 거야? 저기 지금 저 불태우는 사람들? 지금 저 함선 자체에 저 저런 표식 있어 다 불태우는 거야? 아 아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아 그래요? 어? 일어나 있는데 저런 소리 나 일어났네 나 일어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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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저 잠깐 화장실 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 남들이 들으면 오해한다 가혹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런 게 어딨어 남들이 들으면 오해해요 무슨 소리야 너 어딨어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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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무슨 짓 했어 과자나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과자 감자 기도 중인건가? 바빠서 예배는 나중에 올려야겠다 내가 바쁜 몸이라서 말이지 such reports were exaggerated I'm glad to hear it Your efforts in delaying the swarm were admirable It was a sight to behold I must report to Agoran Excuse me The emperor protects 이게 무슨 말인가 보고가 더 시급한데 충성심이 의심스럽다고? 그게 무슨 Was that truly the work of the arch enemy? It was not clear to you It may have been only a handful of fanatics A handful of cultists could not bring down a thunderhawk He is right The arch enemy is here They chose to reveal their presence There must have been a reason they wanted nosing dead They have been being executed 이 몰을 끝내고 왔습니다 What a damnation happened Nozick was assassinated 아니, 끝난 것도 아니지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봤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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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아바라크에 도착해 왔습니다. 우리 2번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할 수 있겠네요. 궁금한게.. 인원을 더 데리고 가면 안되는거야? 꼭 3명이어야 하는거야? 아 인원이 없어서 그런거야? 아.. 소수 정해여도 많이 만든게 아니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가자! 죽기도 워낙 많이 죽었나 보구나.. 아.. 이 세계관 피곤하네.. 오히려 다시 태어나지 않은게 다행일거라는 생각도.. 죽었으면 그냥.. 죽은대로 그냥.. 저세상 가는게 낫네.. 굳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어.. 아.. 혹시 아까 예배 듣지 않은거에 대해 혼을 내려고.. 자세하세에 Maz 코덱의 책에 닿아주세요. 그리고 그레이로서의 헤레시의 흐름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할 수 없습니다. 다음엔 기도할 때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바빠서.. what is that of the Taku. I am greatly concerned. It was brief. 음.. You suffered catastrophic damage to a number of primary organs at the hand of that carnifent. While in that state, you underwent radical surgery, your body was ripped open from head to toe. It could cause you your life. Brother. We can not afford another episode like that. 아포토카리아는 정확한 지구에 대한 시간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제 상처를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자. 시간을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되나? 어. 마취도 안 하고 한다고? 아픔을 못 느끼는 건 또 아니잖아. 아바락스 궤도. 6일차 잔나무 마라 당부 아 아니 황제 폐하가 누군데 얼굴이라도 나와요 아 신이야 아니 어떻게 생겼길래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거 아니야 그냥 그냥 우리가 모시는 신인 그냥 사람들 마음에 있는 신인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신인 거야 실체는 있어요? 여기 얼굴 나오나? 궁금한데 다들 황제 폐하를 위하여 위하여 그러는데 황제 폐하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니까 시설로 침투해서 위치 확인 아 식물인간이야? 아 그러면 저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대리인 하고 있는 거야? 아 대리인이 많아 한 명은 아니고 하긴 한 명이 대리인이면 그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고 갑질을 할 거야 무슨 존재냐? 그럼 황제 폐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존재인 거야? 그 모든 스포의 바꾸고 왔어야 됐는데 불편해서 엘리베이터 부서졌다고? 아 저기야? 오케이 아 저쪽이야 가자 가자 친구들 아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올라가는 길이 이쪽인가? 이거군 아 여깄다 오 이거 뭐야? 파워소드 오 오 오 별게 다 있네 파워소드 멋있어 멋있어 가자 오 빛나는 검 오라 오라 오 쎈데? 좋아좋아 와 저기 쫓아가는 거 봐 아 야야야야야야 정면을 좀 정면을 좀 보게 해달라고 얘들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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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 어렵구만 아 아 아 아니 이거 모션 쓰고 있을때도 아 뒤지게 생겼네 큰일났네 처리해 처리해 죽을 뻔했네 처리해 아 죽을 뻔했어 처리해 이 안에 뭐 있나 소자의 유물이 뭐지 전투불런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다 오오 약간 부활 아이템 느낌이구만 오 길이 여긴가봐 아 그러네 잠깐만 그러면은 길이 아닌 쪽에서 아이템이 길이 아 아 이쪽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건 분명히 어딘가에 아이템이 있어 확실해 확실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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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은 뭐고 저쪽은 뭐지 어 저 위에가 아닌건가 여길 괜히 내려왔네 아이씨 길을 잘못 여기가 맞는 길이었네 하하 하 여기가 맞는 길이었네 오 깨진다 어 아 아 뭐야 아 막 깨지네 이런건 그냥 올라가 어우 잠깐만 이렇게 죽이기 그렇지 충격 수류탄 충격 수류탄 충격 수류탄 오케이 이거 죽고 아 믿겨봐 아 믿겨봐 아 믿겨봐 그렇지 헤비볼터 뭐 요저거 많이 있네 밑에 한번 내려가보자 어 아 이쪽에 없네 그냥 가면 되겠다 가자 오 아 피스톨 아 오케이 저 사람들은 총알이 막 솟아나나봐 부럽다 무한총알 아 아임 가렌 가렌이다 진정한 가렌 어 뭐야 아 뭐야 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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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렌 가렌 아 그냥 걸어가면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아 총알 충전하면 되고 아 아 아 일어나 아 안 돼 잡아 싸워 그냥 아 굴렀잖아 이 멍청한 도와줘 얘들아 어디갔어 다 도와줘 도와줘 어엌 어엌 어 어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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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휴, 슈탄 쓰기도 힘드네 죽었으면 했지 이거 들면 약간 작은 칼 들고 있는 가렌 느낌 일단 싸우고 있어 보게 난 아이템이 더 중요하니 말이야 아이템 먹구만 아, 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 검도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칼 안 갖고 왔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오니까 좋은 검이 있어서 다행 무슨 소리예요, 토템 같은 존재도 팀에 필요해요 그게 무슨 소리지? 나는 우리 팀에, 토템 같은 존재라고 온다 가자 실력은 좀 부족할지언정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기술이 없어선 안 필요가 맥주의 흙이 뭘로 하고? 스나이퍼 라이플 아니야? 지금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응원형 지휘관이라니 오 근데 저기 너무 예쁘다 하늘이 어디야? 아 아 아 아 이런 거 보면 라이플이 좋은... 아 저기 스나이퍼가 좋은데 어우 데미지 더럽게 약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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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이 없어서 슬프게도 구독이 없어 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나랑 일대일 해 와 이리와 어딨어 아 고맙다 아야 뒤돌면은 앞보는데도 시간 걸림 됐나 다 잡았나 안잡았네 여기 있었네 총알이 얼마 없다 그렇다면 아까 그 먹지않은 어디냐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어 결국엔 다시 일로 와버렸네 아 여기 총알있다 플라즈마 비톨 아 제일싫어 돌려줘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 총돌려줘 내 총돌려줘 아니 바꿨으면 그냥 다른 총으로 바뀌어 있어야지 아이 그래 이걸로 쓰자 그냥 하하 아니 아 움직여야지 하하 아니 바꿔서 해봤으면 내 원래 총은 제자리에 놔야지 총이 바뀌어져 버리면 어떡해 연사총이 최고야 연사총이 최고야 아 아 아 아 오케이 근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다는 건 여기서 또 싸운다는 소리 같은데 뭐가 또 우리를 덮치는거지 뭐가 또 우리를 덮치는거지 어 날아가는거 쏘면 혹시 떨어지나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되나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되나 쏘는거구나 아 아 또 이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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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사실 끝인가 사실 내구도가 계속 나오는거 보면 아 아 아 아 까 아 아 비켜봐 으아 안돼 알 일단 살아나봐 아 이건 근데 보스한테 아니야 어차피 쟤네들 나는 살려줄 테니까 써 그냥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야 원래 아야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아니 가렌처럼 뱅글뱅글 노는 거 없어 아 근데 여기 그거 있네 그게 많이 차네 게이지가 엄청 많이 차 빨리 차는 것 같은데 어디야 또 있어 아직 아니구나 얘들아 뒤에 있는 녀석들 좀 처리해줘 나 다 쳐봤잖아 얘들아 뭐하고 있는 거야 나 다 쳐봤잖아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일단 그냥 던져보는 중이에요 아 진짜 쓰나 아 진짜 쓰나 또 어디냐 여기냐 여기냐 이쪽에 가려서 쏘면은 저 쓰나이퍼는 공격 못할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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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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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도착을 안 했구나 아 아직 도착을 안 했구나 어 그래도 뭔가 쎄진 건가 쎄져서 그런가 아까보다는 좀 싸울만한 느낌인데 가자 여기서 또 나오는 거 아니지 오 이런 꼬물꼬물거리는 데서 나오는 거야 아 아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궁금해서 들어온 건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야 안 나와지는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이걸로 들어볼까 버근줄 깜짝 놀랬네 레츠 고 가자 이쪽이 뭐야 맞아 아까 써져 있었어 이무라 누가 지금 임무 중에 잡담을 그 둘이 잡담 그만 임무 중에 잡담이 너무 많네 임무 중에 잡담이 너무 많네 소리 내면 적이 모여들 수도 있는데 둘이서 투닥투닥 거리잖아 대화에 나 안껴주고 이쪽이 아닌가 아 뭐야 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어허 어허 에일리언 3D 에일리언 하는 것 같아 정말 3인칭 에일리언 아 원래 에일리언도 3인칭이던가 아니지 아 3인칭이구나 아닌가 길이 어디야 길 여기 맞아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다 기록장치인가봐 이쪽이다 이쪽이다 사운드 맞지 파이어 블레스터가 있다고 이거 또 얘네들 나오나 또 내가 들고 가는 게 좋으려나 모르겠네 있으면 꼭 쓸만하던데 어디야 이쪽이야 문이 안 열리는 건가 오 뭐야 이래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아까워 저건 나도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아 저렇게 쓰면 보이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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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총 바꿔 바꿔 아니 공격을 하라고 아니 이런 공격을 하라니까 이상한 짓 Q만 써놓고 이상한 짓만 했어 어 아니 공격을 안 하고 아니 쟤는 그게 안 되나 어 아 아씨 이상한 짓만 했어 아 젠장 아이템도 잘못 쓴 게 몇 개째인지 지금 쓸모가 없는 거였네 이게 뭐지 아 이걸로 하자 아 아 또 아이템 바닥에 버렸어요 다시 또 열심히 모아야겠다 총알이 없니 지금도 많긴 하지만 가자 총 두 갠데 하나가 좀 너무 쓸모가 없어요 단발총은 싫어해가지고 이런 그 뭐지 잡몹이 막 우글우글하는데 왜 안 눌러져 우글우글할때는 단발총 엄청 별로라 오글루글할때는 단발총 엄청 별로라 뭔가 여기서 나오는 총 다 비슷하네 뭐지 보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걸 데이터뱅크로 이동하기 다 부시고 다니네 조용히 다닐 수 없나 오 맞네 맞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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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게 아파 아 뭐야 굴렀잖아 아니 굴렀는데 어쩜이래 좀더 빨리 눌러야 되나 좀더 빨리 눌러야되나 좀더 빨리 눌러야되나 세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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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다 굴러도 다 쳐맞는데 맞냐 이거 나 죽겠는데 친구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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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한 방 아 이게 맞아 아니 범위가 이게 이게 맞냐고 아니 범위가 이게 맞냐고 애들아 나 살아날 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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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챙이 거지같은 놈들 아 잡는다 잡는다 오 오 오 오 폭발한다 팡 어 폭발하는 줄 어 폭발하는 줄 알았다 와 씨 겨우 잡았네 아 이게 피하기 모션이 되게 피하는 거 자체가 진짜 어렵네 이게 이렇게 피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구르고 점프 구르고 야 이게 너무 느려 이게 너무 느려요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굴러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되니 아 밑으로 내려가 점프팩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점프팩 갖다 버렸니 점프팩을 왜 갖다 버린거야 점프팩을 왜 갖다 버린거야 점프팩이 진짜 조트만 피하기가 점프팩이 진짜 조트만 피하기가 왜 갖다 버린건지 이해가 안되네 가도 되는거야 이거 오른쪽이야 на 콘서트 폭발하는 거 닭에다 오호 난 안 Geor dot 영, 레전드 폭발하는건 나만 가진 Ojства 보자 이게 약.. 이게 실험한 흔적인가 봐 어어어!!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어쩌다 보니.. 어어!! 됐나? 오케이 와.. 피가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나 몰라 이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아이고 어디서 죽으려나 아이고 아이고 오 아 컴온 아 와 진짜 죽겠어 내려가야 되나? 오 열렸다 내려가면 돌아오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 저 하나만 주세요 제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한입만 먹게 해주세요 어쩜 이렇게 안나오니 부활 아까 썼잖아 부활 방금 없어요 부활 아까 썼어요 아까 보스에서 안 떠있는.. 아 위치가 안보이는구나 위치가 안보이는구나 이쪽에 보면 표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야되겠네 이렇게 하면 표시가 있거든 뭐 우우 나 같이 더 Sherpa 주기일 보 직전이지만 싸워야나 어쩔수 없지 오 오 오 신기하다 흑화인거 아니겠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대로 봐도 돼? 터지기 직전이다! 전작에서 파괴 시킨 거라고요? 저기로 뭐 있는데? 아 저걸 지켜야 돼?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엔게지맨 메커니즘이 업그레이드 온더 리액션 플랫폼 빨리 가야 돼 빨리 여기 하나 처리 끝 이제 여기야? 좀 막아봐 내가 이거 해볼테니까 막아봐 누르고 뭔 소리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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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 아야 안 돼 얘들아 으아 아 가까이 붙은 애들을 없애야되는데 잠시만 초갈제 달고 초갈제 달고 초갈제 달고 아우씨 이게 더 낫겠네 아우씨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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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내 지켜내 입구에서 지키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못하겠는데 갔나? 또 올것 같은데 됐나? 됐다 뭐야 탑을 분리하라는것도 뭐야 골치 한 번 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앨범 오른쪽이야? 이건 너무 멀다 수류탄이 이것뿌냐? 수류탄이 이것뿌냐? 아 너무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또 있어 저거 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한 번 다시 해야 되겠다 아 아 제발 이 녀석들 없애야지 너네 빨리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어 그거 잡아 됐나? 제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줘 제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줘 제발 마지막이라고 해줘 제발 된 것 같은데 아 됐다 아 다행이다 겨우 깼네 한 번 더 왔으면은 다시 해야 했어 아 그러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쨌든 클리어 이게 근데 넘어가는게 되게 되게 느리다 로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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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하게 본인만 보고 말 안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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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의 그룹의 영국의 영국을 강하게 죽였다. 그리아야. 타이티들, 이 메칸이격이 대책을 적혀서 그의 그의 프리막이 그리고 여기 당신이 그리아야의 모든 곳에 그리아야의 모든 곳에 주지않아, 엔터, 이가 여기가 그리아야의 몸에 그리아야의 몸에 그의 이 부분은 전혀 이것으로 더 듣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맞은 곳에서 루즈가 2단 신문 의심받고 있어 이것 때문에 헤드셋을 제대로 묶여가지고 모가지가 아프네요 아 그 정도에요? 막 고문하나? 어? 아 그렇구나 등에서 바람이 나만 나오네 그러니까 잘 죽지도 않으니까 계속 고통만 받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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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가능한 거야? 어? 안 터진 게 신기할 정도 무기 무기 보자 볼트 라이프 아까 발견했던 그거네? 어 스나이퍼 라이프 이게 제일 난 거 같은데 이게 제일 막스맨 볼트카빈 화려 반자동 라이플 여기서는 근데 전자동이 좋은 거 같아 좀 총알 소문이 있을지 몰라도 확실히 아 이거 너무 별로야? 피톨 피톨 너무 별로야 파워소드 이건 파워소드가 맞아 파워소드가 난 거 같아 아예 사용조차 못하니까 봐봤자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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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임무를 시행하러 가보자고 가자고 아마 이게 마지막 임무가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타이투스는 워프 저항력 조사한다고 고문받은 다음 냉동 보관으로 방치되었다가 다시 발견돼서 데스워치의 형벌부대로 보내짐 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온 거구나 아 설명을 저렇게 강한 어트로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온 거구나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자고 오 여긴 건물 좀 예쁜데 라고 하자마자 괴물천지 괴물이 없는 곳이 없지 우와 뭐야 이게? 방금 뭐가 쏜거야? 앗 열심히 칼 꺼내놓고 으샤 아 뭐야 끝났어? 오케이 와 좀 검을 쓰는 느낌이 나요 이 친구로 하면 그래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긴 하네 가자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보여줄게 죽어라 이 자식 제일 까다로운 놈 어디야 확실히 쎄구만 좋아 좋아 됐나 오 얼굴 좀 괜찮았다 오 뭐야 왜 혼자 헬멧 쓰고 있어 얼굴이 필요없는 엑스트라라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 이쪽이 아니다 오 이게 뭐지 와 독 너무 싫어 구르기 잠깐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 저거 끝이야 으어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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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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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Fang 보다 강하지 않네요 별로네 가자 그런거 같아요 이런거 잘 챙겨야 된다고요 수류탄 다 썼으니까 이걸로 교체하고 그래도 구석구석에 야금야금 아이템은 잘 숨겨놔가지고 난이도 이거보다 높은거는 너무 어렵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라 이 자식아 팔을 꺾어버려 어 오케이 전에 괜찮나 가자 다행히 내가 표적이 아니라 제가 표적이라 다행이군 아 마음의 소리 듣진 않았겠지 어 가자 덕분에 내가 구해줄 수 있었으니까 아니 왜 브라더라며 브라더 우리 다 같은 위치 아니었어 브라더 삼형제 아니냐고 대장 말고 브라더 아니야 브라더 형제 의심한다 내가 상사라고 토 달지마 알겠어 내가 상사하라고 알겠나 알겠지 가자 아 여기가 아 일로 간다 다 챙겼나 아 오케이 가자 추가할 거 없으면 그냥 가는 걸로 와 나한테도 데미지 들어가겠어 어 떨어졌어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좋아 좋아 아 아 그래요? 아 몰랐어 아 아 아 맞네 이거 아우 한 번 터지고 안 터지는게 아니었구나 여기 자리 너무 좋은데요 어 근데 초발이 없어 아 여깄다 오 잠깐만 근데 우리 괜찮아 저 어떻게 해야 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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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씨 뭐야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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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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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 아우 잠깐 비켜봐 아우 씨 야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 팀 다 죽었어 아우 난 몰라가지고 죽어 어 날 살려줘 너 죽는데 아우 아우 기다려봐 나도 한 번 살려보자 어 살렸어 어 살렸어 됐어 됐어 아우 어딨는데 아니 어딨는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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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야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구르기가 안돼 아니 맞고 나면 구르기가 안돼 잡았다 아아 힘들었어 잡았어 부하를 다른 애가 해주다보니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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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이 예이 예이 어디야 유령이 생긴 건가 맞는 건 똑같은 거 같은데 처받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 뭐지 수류탄 더 괜찮은 거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휴... 아후 c 누르는걸 자꾸 까먹네 아 굴러 아이 피 다 채웠는데 이게 무슨 아까 피 이게 무슨 일이야 손해봤어 에이 에이 좀 손해봐 아비 손해봤어 오케이 이제 이건가 아 ㅇ 아 윤 좋네 좋네 이 타퍼런 생각하셨으면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억지 못하자 올라가 templo는 이 길에 위하여 카즈이 도움이 되는 도움이 가자 감사합니다 형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우련타는 말이야? 뭐 이상한거 감지했나본데? 타령병들이라고? 타령병들. 타령병들. 엑스트라가 맞았다. 정말 엑스트라였어 뭐야 파라오야? 스킨 다른 스킨이네 타락자들이야 반역자 다른 스킨이네 아 뭐야 뭐야 죽어라 언제 내 뒤에 왔냐 순간이 그동도 안해 얘네는 우리가 가까이만 가도 터지네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부딪히그만 해도 터져버리는데 죽어라 너네도 총이면 칼이 더 유리하겠군 방어력이 생각보다 좋으니까 말이야 죽어라 너도 처형이다 쟤도 있네 이제 알아서 죽였다 됐나 어 들어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이템 줍는 거야 재촉하지마 너가 총알 줄 거야 아니잖아 총알은 주워야 될 거 아니야 재촉하지 말라고 왜요 왜요 다시 살아나나요 좀 약 걔네들도 어차피 이 엔네들이랑 같은 느낌인가 오 뭐야 이거 미적 감각이 별로 없네 왜 저렇게 흥분하지 그냥 파라오스킹 입은 애들 같은데 왜 저렇게 흥분하는 거야 죽여야 하는 건 아닌데 제일 싫어하나봐 신념이라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엔네들이랑 이 엔네들이랑 어 뭐야! 오 새로운 느낌의 전사가 있네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야 너네들 내가 달려가기만 해도 죽는 애들이면서 어딨어 아이고 C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다 약간 그거 느낌 나 오버워치 오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야 이거 이상한 아 뭐야 살아있네 그 탱커 중에 걔도 파라오스키인데 약간 걔랑 느낌이 비슷함 아 몸이 없어진 케이스야? 오 그러네 저거 어떻게 넘어가는 여기는 다 총으로 싸워 이걸로 한번 아 아 그냥 붙어뜨리는 게 아니구요 약간 프로토스 같기도 하고 프로토스 스킨 같은 느낌인데 들어보니까 출구로 이동해라 정신을 잃어버리는 느낌 아냐 저정도면 정주율을 놓아버리는 느낌인데 한방콧이잖아 이것들아 덤비지 말라고 한방콧이잖아 아이고 굴러 저 형 가혹행위 btsd면 이해는 하긴 하는데 저러다가 잘못될까봐 어디로 가야되냐 길이 어디야 여기서 도와줘야 되나 저기 너무 먼데 총을 바꿔볼까 여기 라이플 있던데 데미진 들어가는 거야 오 쎄게 쎄다 안 맞아서 그런거구나 종알 채울까 종알 채울까 이 길이 어디야 내려가는 길이 없는 거야 다시 합류한 다시 합류한 여기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건가 탄약이 여기 있는 거 보면 맞는 거 같은데 쟤 방패 삼아서 여기서 싸우는 건가 봐 죽여라 그렇다 시가 잊히고 됐나 깎pie 보다는 쳐다 mieć 됐다 맞네 약속 자신을 해석할 필요는 없을 필요가 당신의 위험함을 해석할 필요가 그 사진들은 내가 죽을 수가 있으며 당신은 내 삶을 채워줄 수 없을까? 죽는 게 제 죄라고 당신의 죄라는 건 제 국가에게 당신이 죽을 수 없을 것 같으며 당신이 어떤 소식의 벤데타가 없을 것 같으며 아 좀 제대로 된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막 루머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시구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내가 모른다고 막 얘기하지 말라고 저걸 푸시면 되겠구만 저걸 푸시면 되겠구만 혹시 뭐 가져갈 거 없나? 총을 뭐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가자 어 이쪽이 아니네 상호작용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구나 이쪽에 길이 있었군 연호하시는 설정 어? 타락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건가? 아우 쟤 쏘는 애들. 가짜네. 아야C. 내가 할게 내가. 아 저런 애들이 가짜였구나. 아 내가 할라 했는데. 목 뽑기. 분해하기. 오케이. 뒤로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자고.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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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 히히 히히. 히히. 으... 아야 내가 할게 내가 저 형 네 처음 해봐요 이거 시리즈 자체를 처음 해봐요 아직 안 끝난 거야? 아 됐다 눈알 뽑기 아이고 잘못 눌렀다 E를 눌러야 되는데 왜 자꾸 F를 누르지 이거 부시는 건가 포션을 또 바닥에 버려버렸어 겨우 구한 건데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그 heretics sent such a meager force to meet us show them the error of their way more abominations that wish to die I have these ones just use to me 앤들 어떻게 해야돼 앤들 어떻게 해야돼 나 죽으면 살려줘야돼 친구들 2길 모직전인데 아 총알 장전 개 느려 사방에서 날라와가지고 이거 참 곤란한데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어디 아 죽었어 살려줘 고마워 아 이거 나가서 기다려봐 이거 아 저렇게 멀리서 나 총알도 없는데 이거 진짜 식들이 이거 총알도 없어죽겠구만 됐다 아 아 아 뭐지 방어막 같은거 아 아 아 너 어디서 쏘는거야? 아 귀에도 있네 아 가짜 아 아 아 아 나 이제 못살아나는건가? 아니 근데 지금 그거 먹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하들도 죽기 일보 직전이네 큰일났다 웨이브 하나 더 올 것 같은데 조졌네 아닌가 그러네요 횟수 다 썼네 아 맞았어 아 뭐야 저건 또 아 저건 또 뭐야 나가야 되는건가 뭐야 얘는 어우씨 가짜잖아 이거 다 얜 진짜네 가짜야 됐나 됐다 됐다 오 못깰줄 알았는데 한 번 한 번 아이고 한 번 다시 할 줄 알았는데 대박 찝찝팬이 까칠 고생했다 친구들 가짜야 클리어 다행이다 어찌저찌 깨긴 깼네 오케이 오픈 도어 하늘 타워 들리어 찾았구만 죽었어 혹시 모르니까 너도 빨리 제자를 하나 만들렴 아 너무 잔인한 말인가 혹시 모르니까 제자를 하나 이때 들여서 너도 후세에 너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를 하나 더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니까 사람 이름 모르니까 이런 곳에서 모르는 일이잖아요 인생당 초인이래요 초인 그래서 저런 거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나르케같이 타이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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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입 다물고 있잖아 그래서 의심받는 거야 주변 애들이 더 이상하게 보겠다 주인공 특전 이 미션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끝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네 비슷하게 하면 끝날 것 같긴 해요 여기도 뭐 하고 있네 conspire 키스 가드릴엘 거기 길막 하고 있잖아 그 뒷사람들 안 보여 그 나와 뒷사람들 지나가지도 못하잖아 나오라고 뒷사람들 길이 막혔잖아 따라와 그렇구만 가볼까 가자 너와 루즈 불가능하다고 저는 정의합니다 형님, 우리에게 도와줘야 해 도와줘 너는 우리의 미션을 거의 다 지켜봐 그리고 지금 너에게 도와줘 도와줘 그 단어 쓰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시는거야 나한테 이 사람들도 같이 가는건가 여러분들 그 단어 쓰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시는거야 나한테 아니아니아니 여기 이 사람들 빨간 후드 입고있는 분들 부하를 버리는거 말고 진짜 날 뭘로 보는거야 아니 게임에서 보여준 그 늠름한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어쩜 다들 그렇게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대로만 네 형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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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때문만큼은 이낙지에 내놨을 가진 않았습니다. We can vox a message in? There's a dead zone around the relay. 아무튼이 필요한 것과 보충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낙지에 따라다녀. Emperor, 내가 도망갈 것입니다. 이제는 이사를 합니다. 우리는 강린로 보러 갈 것입니다. 진짜 많긴 많다 황제피아의 가오가 있기를 음 기다려봐 설정해서 대화 볼륨은 끝까지 키워야 돼 아니 통화할 때만 소리 개큼 통화 소리만 개큼 진짜 저번도 통화 소리 치직거린 소리가 너무 커서 줄였더니만 대화할 때는 소리가 너무 작아 가보자고 치열한 전투가 되겠군 기계 소리가 너무 커요 왜 또 채플린 만나러 가는구만 채플린 만나러 가는구만 간다 왜 가까이서 경고하는 것도 있어야지 잘못은 했잖아 이 사람 보면 약간 그거 생각나 스타워즈의 그... 그... 이거 나 갑자기?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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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앉아いる 말씀 벌크어방 카소스 되돌이 소풀같애서 의심한다 제대로 의심한다 의심하나 지금 내가 이단이라는 걸 의심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 가혹행위라니 아니 근데 실제로 그냥 쳐다보는 게 가혹행위가 될 수 있어?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 그래요? 아 몰랐어 난 몰라가지고 아 진짜? 몰랐습니다 네 여섯 명이랑 간다 했지 그러면 두 부대랑 가는 거구만 부하가 많아졌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준비 좀 하고 어 울트라마린이랑 다른 부대랑 가는 게 코 어우 소리 너무 듣기 싫은데 나 무기 불어온 건데 대단히 아니 대단히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only answers your survival is a profound mystery that must be resolved such unbridled curiosity is the gateway to ruin but that is where you are mistaken ruin is all around us but i will soon depart for the aurora facility on the merium and there i shall close all gateways to ruin permanently you will see 그냥 봐도 되는 거겠지 오케이 보자 새로 생긴 총이 뭐야 플라즈마 아 이런 총 너무 싫어 이런 총 너무 싫어 스나이퍼 라이플 이거 근데 반자동이라 클릭을 해야되가지고 화력은 약한 대신에 전자동이 좋은데 근거리 중거리 사거리 이게 좀 더 나으려나 재장전 속도 쎈게 좋긴 한데 이게 막 붙어서 싸우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나마 다다다다다 쏘는게 제일 좋은데 이게 좀 세긴 해도 클릭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큼 괜찮아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나마 이거 끼고 아니 이거 너무 안좋아 근데 들고 있으나 마나 이거 피스톨 이거 이거 보조묵이 쓸모가 없어 쓸모가 망치는 아직 안되고 역시 이게 제일이야 이거 칼이 좋아 장탄수요 아 근데 180 장탄수가 많아도 이게 데미지나 이런거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나아보여요 180 그냥 이게 제일 나아보여 그냥 이걸로 가죠 가자고 임무를 해결하러 가보자고 사람이 좀 많으니까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우려나 많아봤자 나와 함께 싸워주진 않겠지만 어 근데 궁금한게 생겼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사나요 몸이 저래서 아무것도 안먹어도 살 수 있나 밥은 먹나 아 먹어요? 아 밥은 먹어요? 아 밥은 먹어요? 어 근데 생각하니까 화장실 가기 진짜 불편하겠다 화장실 어떻게 가? 화장실 가기 개불편할 것 같은데 왜? 아 배출되는것도 없이 소모를 한다고? 아 뭐 벗을 수야 있긴하겠지만 급할때 불편할 것 같아서 아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나 그 큰 갑옷 안에서 어 아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닮았네 꽈지주씨 소리 좀 키웠어요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그 메시지 말이야 그 메시지 말이야 말씀해 주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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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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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과거를 과거를 캐다니 잘 이해한다 오 아하니 그로dess bard Commissioner izin 아 toss 아 폴 피산라 Whatever Bolt onto 정말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러면 피랑 이런거 땀은 또 흘리나?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되겠지? 게임인데 너무 현실적으로 보지 말자 건물 예쁘다 디자인 되게 예쁜데 뭔가 로아 로아 3D면 이런 느낌일거 같애 가자 오우 우와 이게 뭐야 금사들의 사기를 위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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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주어진다 오! 불태운다 잔해를 치우는 거죠 하긴 이런거 빨리 없애야 우린 여긴가? 오케이 일로 가는구만 멋있긴 한데 웅장하진 않아요 제가 제가 약간 아직까지는 웅장해진다는 아직 못느껴서 근데 잘 만들었다 확실히 등지고 얘기하네 오!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거군요 총이나 이런건 뭐 딱히 필요없고 가자! 문을 여시오 오! 오! 저렇게 달려들어도 안 열리는 문 쉽게 여는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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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이아이 어어 이거 싸워 어디야 어디야 안보여 안보여 두두두두두두두 어어 이게 뭐야? 어 뭐야 뭐야? 새로운 방식! 씨! 아 얘한테 잡히면 이런 느낌이구나? 어우 이게... 아! 아씨... 아오! 야! 나 시작하자마자 나 뒤지게 생겨! 죽었네? 아 요즘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살려줘! 우리 인생들은 너무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죽어 죽어. 아 처형하는구만. 아! 아! 뭐가 이렇게 때리나 했더니만! 아 저 스나이퍼가...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쟤가 쏘는 거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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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형 차형! 뭐 할게 피가 많이 닿았더니... 멀리서 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랬네... 어쩐지... 대량으로 이렇게 덤벼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깎였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깎였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깎였는데... 난 그저 부적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낙하산이라고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난 낙하산이라고... 난 낙하산이라고... 난 낙하산이라고... 난 낙하산이라고... 난 낙하산이라고... 종 떨어지는 거고서... 길이 여긴가? 아 근데 그 주변에 뭔가... 그거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아야... 아니 이게 생명체가 너무 많아서... 고정해놓고 쓰기도... 애매하고... 이게 액수로 다 고정시켜서 하긴 좀 그렇잖아... 여기 혹시 뭐 없나? 괜찮아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부하의 도움을 받으면 될지도... 오... 막 밟고 간다... 이 정도면 나도 좀 태워주라... 이 쪽인가? 싱그러워... 오... 싱그러워... 아... 리포트는 리프테넌스 아세스멘트... 엔이미 코히션은... 아직도 가능한 것 같다... 그 비스트는 아직 죽지 않는다... 우리의 말은 없네... 이 부하의 도움이가... 마지막 날을 보냈다... 아우... 저 멀리 있는 애를 잡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애들이고... 날 방해해가지고... 어... 어... 죽었어... 잠깐만... 주변 좀 둘러보고 갈게요... 하나만... 하나만 주라... 하나만... 하나도 없니? 하나도 없네... 그냥 가야겠다... 아... 저 공중에 떠있는 애들 저기 또 있어... 아... 아... 이게 결국에는... 근접전으로... 싸우라는 느낌이... 강하기는 한데... 아... 아... 어... 뭐야C... 술탄도 던지면 좋은데 이거를... 아...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부터... 어... 그렇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총알 좀... 총알 좀... 총알 좀... 아... 아... 포션 포션... 어딨어... 나이스 나이스... 아야야야야... 그치... 가서 처형 좀 하고 와... 내가 할게... 흠... 그렇지... 건너갈 수 있는 건가... 가자... 근데 나름... 적당한 난이도 같아요... 너무 쉽게 깨면 재미없잖아... 그치? 이런 게임을 쉽게 깨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어려운 맛도 있고 그래야지... 여러번 시도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먹을 게 딱히 없네요... 아... 총알이나 더 채우고 오자... 맞아 맞아... 기왕 가는 거... 총알 한번 채우고 와... 그... 날라다니는 거 쓰면 날라다니는 거 맞을라나? 피가 터지는 거 보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다행히 없을거 같기도 하고... 음... 다시 탐인은 거... 제인징 매거진... 가자고... 가자고... 야...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해... 가속들은 없나? 뭐지 이거? 이거는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어느 방향인고? 이쪽 맞나? 일단은 가보자고 맞는 것 같은데 맞군 전력을 복구하구요 됐다 오픈 더 도어 라스 푸실 조준경이 달린 단발 에너지 에너지 라이플? 기를 모아서 쏘는 친구인가 보지 비 채우는 거 하나 없나? 폭탄 수류탄은 됐고 이대로 가면 되겠다 가자 열 그리고 좋은게 낙땜은 없더라고 나한테 낙땜은 매우 중요해 나한테 낙땜은 매우 중요해 죽어라 잘했다 금방 잡았네? 가자 가자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피가 적네 비 채우다 비 채우다 오로라 이네들보다 사라졌다 가자 가자 붙어서 싸울 때가 왔어 일단 일 줄이고 상대적으로 운ன 차라리 주로 탈락 스마트 캐릭터 Flynn 다시 해야되겠다! 오케이 컷! 좀 끼고 싸우고 그래야 되겠다. 바로바로 비켜라! 피를 비켜라! 아우! 잘못 눌렀다! 또 F 눌러버렸네! 기왕거! 이 기왕거를 써버렸네! 아까부터 피없다고 생난리를 쳤는데 또 눌러버렸네! G를 누른다는게! 왜 이렇게 킬을 잘못 누르냐? 오우! 유도탄인가? 도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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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우! 일단 큰 녀석들 먼저 처리하고 이야아아아아! 머리를 뽑아! 오케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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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단약상자 그래도 이거 필살기는 금방금방 차네. 뒤로 갈수록 약간 포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금방금방 차는 편이라 제때제때 잘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저 목을 뽑아도 다시 살아난다며 젊은 저거는 금방금방이 정리를 질 수 뱉 오 오 오 오 이런것도 보내줘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개조하는건가? 뭐야 에너지 채우는건가? 교체인가 보다 오 얼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거 약간 가고일 같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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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옌 지금들은 ISE y 미디아내로 변신한다던가? 저렇게 많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변신하던데? 미디아내로 변신하던데? 명중률 좋다잉 잘 쏘네 이번엔 얘가 또 단독 행동하는거야? 뭐야 이런데서 단독 행동은 금물이잖아 큰일 날라고 이런데서 단독 행동은 금물이잖아 위험하게 어깨 아 잠깐만 어떻게 했더라? 야아 아 나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안되지 죽어라 이게 좋았던데 다 잡았나 어디야 좋았어 확실히 내려 찍는게 시프트였지 참 진짜 장난 아니네 아무리 가두고 죽어라 아 수류탄 보충좀 하고 싶은데 그냥 클릭으로는 안되네 차징을 해야되는구나 그 다음 어디야 아 저쪽이야 뭔소리지 일단 있는거 없는거 다 충전하고 이쪽이고 난 눌렀는데 에이! 에이, 알아서 처리하래.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아이, 저 녀석 재고를 못했네. 청소원 애들 다 없애고. 자꾸 뒤로 구르네. C 누르기를 해야되는데. 아! 아이, 이, 이런! 이 새끼가! 이걸? 오케이. 저, 저 위에 거 잡아, 저 위에 거. 또 어디야? 총을 겨누는 애가 또 없나? 또 어디냐? 어, 다 잡은 것 같네? 어, 저렇게 멀리도 간다고? 대박. 우와. 이동하는 건 좋네. 이동하는 거 완전 좋은데? 왜 안 오지? 어, 뭐야. 언제 왔어?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싸우는 것보다. 그냥 계속 이렇게 점프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나 총, 나 칼 왜 이걸로 바뀌어 있지? 아, 점프는 이것밖에 못 쓰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이 칼로 밖에 못 쓰지? 이 칼로도 다 힘들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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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못 쓰면 설마. 칼을 바꿔야 되나?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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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앗. 안 되는데. 앗. 그럼 바꿔. 탈라사 국내사가 corrupted. lehntenic, 골은 입양파가 무엇인가? 우리는 마지막에 kehidak이 그러네. 앗. 도와줘. 오테마아. 잘한다. 잘난다. 아, 복탄이 별로인데. 앗. percentile. 앗. 으윽.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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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뭐 그 쌍으로 공격해온 애들 왜 이렇게 많은거 아저씨 날라다인 애들 있나? 아 이거 누르면 늦는다 인가? 으 나 죽어 아니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을 지키면서 싸우기 너무 힘들지 않아? 아 저것 봐라 쟤가 문제네 아 저쪽에도 있구나 죽은거야? 아 저 날라다니는 애 있다 아 와 이거 근데 진짜 고정하면서 싸우기 너무 어려워 아 저새끼 저거 아 저새끼 저거 됐다 됐다 아 잡았나? 어 뭐지 보스가 나왔는데 아 죄송해요 아 소리진벗어서 죄송합니다 아 놀래라 아 놀랬어요 나 너무 놀랬다 진짜 충할 좀 이거 끼고 싸우면 되지 근데 어디서 이렇게 뭔가 던지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아 너구나 바닥을 더럽히는 녀석은 빨리 제거를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 기둥만 잘 끼고 싸우면 될 것 같아 또 있어? 뭐야 어디야 싸우고 있어봐 오늘 한 명 죽게 생겼는데 오우 살았다 두두두두두두 총을 좀 총이 좀 약할지 몰라도 이것만큼 안정적인 거 없어 아야야 힘내 잡을 수 있어 얘들아 좀 피하고 그래 누우면 어떡하려고 내가 구해줄 수 없단 말이야 아이씨 저리 안가 됐다 나이스 아니 우리 팀 살았어 약간 뇌를 박살 낸 느낌인데 고생했다 제군들 아직도 졌어 뭐야 뭐지 살아났어? 뭐야 또 있어 두마리야 세마리야 세마리인데 오마이갓 어쩐지 너무 쉽더라 아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다 죽었어 오 나이스 나이스 죽을게 잡았나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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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는거 뭐야 그러게 3마리 계속 싸웠으면 위험했을지도 안 죽었으니 된거다 가자고 괜찮은가 걱정 많이 했네 살아있어서 다행이구만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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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필요 없대 기왕 기껏 칭찬해줬는데 잘 싸웠다고 칭찬해줬더니만 필요없다고 바로 단칼에 거절을 아직 괜찮았던거 같은데 나름 40분 후 중개소에요 40분 후 안그래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중이라 네 맞아요 지하도시인가 아 뭐야 미쳤네 가자고 뭐하고 있는거야 뭐하고 있는거야 뭐 어디 묶여있는거 같은데 뭐하고 있는거야 이거 벌받는거야 뭐야 다 하나씩 있는데 오 이 사람 아 이 사람들이 중개기야 사람이 중개기였어 기계가 아니라 아니 기계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 그 맞지 그 기계 기계인간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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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인간들 와 죽을때까지 아 죽기는 하나 모르겠는데 죽을때까지 저러고 있는거야 대박이네 에너지 방전 뭐 이런거 안되나 지금 저 사람들은 배터리 먹고 전기 먹고 사나 135명 엄청 많다 뭐 이렇게 광합성으로 막 태양열처럼 전기 먹고 오르진 않을거 아냐 잔인하네 잔인하네 오 오 오 오! 누..누..누가 나왔다 헉! 발도스 게이트 생각난다 진짜 내 안에 벌레가 내 안에 벌레가 뼈를? 뭐하는 거지? 아... 조심해 가녁자? 난가? 손가락 간... 난 이단이 아니야 이단이 자신의 전통을 지켜보는다 자신의 전통을 지켜보는다 뭐? 죽을던 헤너덱! 죽을던 그녀! 충분히! 죽을던 그녀! 죽을던 그녀! 죽을던 그녀! 죽을던 그녀! 죽을던 그녀! 죽을던 그녀! 죽이 죽을던 그녀! 이러한! 그게?! 그녀의 전통을 지켜보는다 그녀의 전통을 지켜보는다 그녀의 전통을 지켜보는다 그녀의 전통은 뭐야 두 사람 아아 뭐야 아아 보스야? 내가 애임에 앉아서 가까이 가야돼 아아 히야샤샤샤샤라 해아나 에이터스 예에에에에에에 오 먹당해 우동친다 기술의acyj적인 라든지 영광이 넘는 자연히 알게 되었다는 걸 물은 이체로 도시로 바다든지 을 용이 영광의 heals 이 엔rollo 써ik 침착하게 she reing Elon Musk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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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스 reim정 Ihre 침착하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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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네 다 죽이고 아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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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죽이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뭔가 막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침착하게 아우 숨어야될거같아 패턴은 모르겠지만 일단 싸워 싸워 아우씨 아퍼 어우 이거 반사하는건가봐 고라색은 맞추면 안되나보다 그렇지 생각보다 피가 빨리 줄어드는데 아 부셔야되는건가 뭔가 부셔지는거 같기도하고 오케이 나이스 어 아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선생님 아니 아야야야야 어 뭐야 종족봇이 굉장히 큰데 그렇지 오케이 аг 아 아 이게 뭐야 애들아 살려줘 아아앗아 일단은 카이론이 제일 많이 맞긴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게이지를 너의 임피리엄은 이 시간에 뱉는 이 시간에 뱉는 아우 아! 걸렸어 이게 게이지를 조금 빨아가네 아이고 탕! 그렇지 그렇지 어휘는 어렵진 않네 헤린이 아 best 그렇지 아니 아니 데미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거 아야 말이 많네 어 뭐야 아 이거 가운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가? 피 빨린다 안 되는데 아야 헉! 추울 것 같은데? 아프 아프 이럴때는 데미지가 안들어가나? 아 이 자식 자꾸 사라져 풀리네 풀려잡고 고정을 해놔도 어 끝났나? 에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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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네 카오스 마술사를 물리치십시오 드러난 적의 정체 나왔네요 어 일단 맨날 막 브라더 브라더 하는데 말만 브라더일 수도 깼으니까 음 브라더스 this is Aurora within the last few hours traitor forces have arrived in their hundreds and commandeered the facility commandeered where is Luz inside they have the facility Luz and the power source holy terror perhaps you were right Titus what's up theoretical we've divided all available forces to the Merriam but we're well below full strength we've prepared an assault but it has little chance of success unless we take care of this they're using it to draw and reinforcements they're using it to draw and reinforcements for every one of them we kill two more show up in their place it's heavily guarded I'll need a combat squad five men I'll need a combat squad I can spare three men next the enemy seem to be drawing their power from this structure what is it what is it we don't know we don't know every attempt to break and fail every attempt to break and fail your squad has developed a reputation for unconventional approaches any ideas I've read of Demerriam it's a burial world four thousand years ago there was a clash between the ultramarines and the heretics the sword of Atreus a battle barge wrecked in the fighting was laid to rest here what of it records state that while its body was ruined its engines burned bright even as it was interred it may not fly but it might ram a long short to see the least worth a try very well then navigation systems are probably dead we can't afford to miss he's right someone will need to get close to the target and place a beacon that's right that's right our offensive launch is in 90 minutes the emperor gaiju brothers and you sir that's right that's right if someone has to go to the target that's right so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e leader lieutenant titus me on the crew deck at once as you wish Joplin 카이롬과 갓든리엘이 기다려있어 왜? 왜? 이번엔 뒤돌아있잖아 뭐가 문제야? 이번엔 뒤돌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뭘 하든 다 문제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까 잠깐 나온 카이론의 고향 칼스란 곳은 반역자의 공격으로 울트라마린의 절반 정도인 12만명 정도가 사망한 주요 전쟁터였음 그렇군요 TMI를 설명해 주실 때는 TTS는 좀 얌전한 걸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귀에 때려박는 소리가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타이티스 아스트라 텔레파티카의 소식으로 받은 후에 아스트라 텔레파티카의 소식으로 받은 후에 아스트라 텔레파티카의 소식으로 아스트라 텔레파티카의 소식으로 오 이단 우리의 목소리로 발음이 되었고 리프테넨은 답답할 수 있어 말티꾸금지 그치 그치 아스트라 텔레파티카의 소식으로 다르다. 좀 다르... 아니구나. 같구나. 왜 이렇게 칙칙해 줬지 색깔이. 일단 우리 분대가 문제인 거네. 지금 전체로 보면 우리 분대가 문제네. 우리 전부 다행이 안 돼. 우리 분대가 맞다. 우리 분대가 매니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우리 분대가 남는 대화가 있다면, 우리 분대가 역할 때가 영광을 결합한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고 그 그들은 다행이 이렇게 아고노에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는 전성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겁니다. 그들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겁니다. 게루맨의 성성. 울트라마의 성성. 울트라마의 성성. 울트라마. 저거 타고 얘기하시네. 오, 가자. 울트라마. 워어 기어가 입구 되었습니다. 가보자. 무기가 새로 나왔대요. 이런 것 같네 아직 안 되네 거짓말은 황제 폐하를 위하여 폐하 붙였잖아요 아직은 모르는 사람인데 아직은 얼굴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하십니까 이 게임 할 때 왜 이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되게 예민하시군요 다들 난 이단이 아니라고 잡플백 쓰면 좋겠네 사과하네 그래도 너 그렇군요 너 그렇군요 우리의 동생과 함께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동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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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 오 드디어 헬멧을 쓰나 간다 오우 와우 아 움직이는 거였구나 아 잠깐만요 아 움직이는 거였어? 아 몰랐네 그냥 가만히 가는 건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다 맞으면서 가 아 나는 난 그냥 가는 트레일러인 줄 알고 다 맞으면서 가버리네 우와 뭐야 이 가오리들은 뭐야 도전 과제가 뭔데 도전 과제가 뭔데 도전 과제가 뭔데 아 죽는 도전 과제 아니 설마 설마 죽는 게 있을까 설마 방금 보니까 죽는 도전 과제 느낌은 안 났는데 맞기는 했어도 피 통이 안 보이잖아 열 개를 부딪히면 나와요 하 아니 왜 루 피하기 어렵던데 아니 왜 루 피하기 어렵던데 그런가봐요 죽진 않나봐요 헬멧이 바로 벗겨지네 오 오 왔다 어 여기 점프페이구나 오 오 망치가 저절로 들어 졌네 아 어 어 어 으아아아아아 또 떨어졌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지? 어 나 죽겠는데? 야 잠깐만 나 죽겠어 어디갔어 죽게 생겼다 큰일났다 왜 안죽이고 가냐 아니 우애로 멀리서 뛰기가 어렵네 직격타 한방이중 아아 아아아아 나 뭐 어디서 쏘는거야 아아아아 아 이거 다른게 더 좋은데 사실 싸우기에는 적당한데 피가 아이고 너무 느려 공속이 어 공속 너무 느려 답답한걸 안죽어서 다행이다 안죽어서 다행이다 아니 떨어지는지 몰랐죠 어 나 투데이 아니 뭐 피 채우는거 없나? 여기는 계속 점프패고 아 여기 오 유물있다 바로 먹어 망치 망치가 세긴 한데 싸울거면 이게 나은거 같애 너무 느려 데미지는 엄청 센데 단체로 몰렸을때 휘두르는 속도가 너무 느려 어 난 넘어왔는데 아 뭐야 아 뭐야 난 일로 간다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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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위쪽에 저쪽에 있어 나 또 떨어지겠는데 야 잠깐만 아 또 떨어졌어 아 진짜 아 정말 싸우기 더럽게 어렵네 아야 뭐에 맞았는데 오씨 뭐야 뭐에 맞은거야 뭐에 맞았는데 이렇게 아프지? 아 뭐야 이런 녀석이 있었네 아 죽겠네 아 나 죽어 아 죽었다 아니 이렇게 죽네 아니 방금 근데 완전 땅으로 갔는데 뭐 때문에 밀린거지 근데? 방금 뭐 때문에 밀린거야? 방금 땅에 제대로 갔는데 뭐에 밀린거지 방금? 아니야 망치 싫어 망치 너무 느려 공격을 못하겠어요 그냥 때리는 그 뭐냐 그게 더 많이 나가 피가 더 많이 깎이는데 오 이상하다 분명히 바닥에는 떨어지는 데였는데 아 근데 무조건 망치 써야되나? 아 개인차겠지 이런거? 가자 그냥 점프해서 찍기만 해도 된다고요? 아 데미지는 센거 같은데 아 다시 도전해봐 내 취향이 아닌데 아야 뭐야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였어? 아야 확실히 데미지는 센거 같은데 아 저거 때문에 그렇구나 아 저거 때문에 그렇구나 저 방팽에 같은거 때문에 터져서 그렇구나 어 봐 이거 미끄러져 이거 봐 여긴 계속 미끄러지는데 뭐지? 약간 기울어져서 그런가? 저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서 싸워야지 근데 또 떨어질 것 같아 오 됐다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식으로 싸우면 된다 이거지 됐다 어우 됐다 야악 부슉 뭐 걸 뽑아 그렇지 아우 됐다 흐우우 됐다 Sed Ace 어디로 가야되냐 어 뭐야 어 뭐지 방금 나 분명히 Q를 한번 눌렀는데 아 저쪽이다 어 뭐지 몰라 방금 방금 혼자서 앞으로 나갔어 Q를 누르긴 했는데 너무 단발성으로 눌러서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랬나봐 오씨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나 저쪽이구나 저쪽이구나 나 좀 걱정되니까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야되나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야되나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야되나 낙사의 쥐약한 몸이라 뭐야 이건 또 누구 목소리야 아 아 아 아 떨어지는 줄 진짜 내가 한번만 더 믿고 망치 들고 간다 여기 또 데이터가 있네요 이 안쪽에 있는가? 아 이 위네 떨어질까봐 평범하게도 못 가겠네 아 저쪽이야 가자 오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네요 웅장하네요 아까 내가 오 뭐냐 저기 북어폰이 뭐니 그랬는데 약간 용 비늘같이 생겼다 저쪽이구나 약간 용 비늘처럼 생겼어 비늘 잔뜩 모아놓은 것처럼 생겼어 상호작용 됐다 설치 아 오는구만 저쪽이구나 우리 한 번에 다 없애줄게 우리 한 번에 다 없애줄게 그 미사일을 못하겠지 우리 그 주소가 떨어질 때까지 그 주소가 떨어질 때까지 이리와 너 흰한 놈이 그리고 죽어 좀 불안하니까 가까이 아이고 데미지는 들어가나? 어우 야 이거 미쳤네 그냥 데미지가 뭐야 이거 앞에서 다쳐 맞았어 아스트라테스 앨드리아스의 쇼 패스 쇼 이제 날아가다 루팅 시그널 데이터 텔레미트리 시스템으로 에러스 시그널 인테마리세 와, 가정 시그널 인테리랜스 칠클레이터 파격리를 찰 때까지 기다려 밑에들 처리 다했나? 전쟁이 터미너들 부터 없으면 되는 거 아냐? 그 챔피언은 죽을 것이다 시작! 마지막! 내가 복싱을 잃어버렸다 오 뭐가 이렇게 많아 한 번 더 단체로 죽어라 얜 내가 나이스 여기 메인 무기가 저 망치인가요? 그래서 워해먼가요? 그냥 아예 뚫고 가버리네 이제 바뀌었다 이젠 점프팩이 아니기때문에 뭐야 임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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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Belgium 확실히 좋은데 어떠냐 역시 칼이 좋아 아아아아 잘못 눌러버렸구만 Q를 왜 눌렀을까? 아까는 됐어 됐어 잘랐으면 됐지 아아 아 뭐야 뭐 맞을까 방금 뭐지 방금 뭘 맞은거지 됐나 가자 어 저기도 부셔야될거 있네 여기도 있네 아로라 아아 아 대화가 끝나고 해야되는구나 아 대화가 끝나고 해야되는구나 눈알 뿌시기 숙련된 스페이스만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상관인 내가 너무 못 싸우는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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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나한테만 들리나봐 아 아우 아파애들아 애들아 아프다고 아씨 뭐야 아 저 총 쏜 애가 문젠데 아 저 유도탄 아 미치겠네 가까이를 가야되는데 달리기는 느리고 어디갔네 나쁜 놈이 나 유도탄 더럽게 아퍼 저거 오히려 이득이다 해채우고 아파 죽겠네 미사일이 미쳤어 숨을때도 없어 쟤네들 불쏜 애들 그러니까 가까이서 안 쏘아도 못해 아 아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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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미사일이 미사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적이 나한테만 거는 주술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2단으로 의심하지 맙시다. 주인공이라고, 주인공. 아, 아직도 잘못 눌렀다. 아니, 이런 거 맨날 키 애플을 해놔가지고 난 왜 계속 애플을 고려. 습관이야, 습관. 이런 게임 대부분 F야, 이런 거 쓰는 거. 아, 이거 키를 바꾸던가. 했어야 했는데. 습관성 F야, 습관성 F. 안 되겠다, 붙여서 싸워야 해, 이거. 아, 아, 씨. 아니, 보통 그러지 않아? 이런 거. 이런 게임들이 보통 다. F가 무슨 뭐 포션을 먹든 기본 F 아닌가? 자꾸 F를 누르나? R 아니면... 아야.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유도탄 맨 또 있다. 기다려봐. 아아! 저런 거 터뜨려야지, 이거. 아아! 아, 유도탄 맨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유도탄. 얘 너무 아파. 안녕하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되지. 게임이야, 뭐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안 죽고 하겠습니다만은.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어우, 어우, 씨, 뭐야. 아, 어우, 씨. 아, 끝난 거 아니었어? 아, 저기 또 있네. 유니션 서큐어. 아, 저 뒤쪽 애가 신경 쓰이는데? 아, 장전, 장전. 아파요, 아파요. 방패 게이지. 채워줘. 어, 그렇지. 잡았어? 오, 잘했어. 부하들이 잡은 거 같은데? 어, 진짜 패링이 너무 어렵다. 단체로 모여들면 패링 보기가 너무 어려워. 길이 여기가 아니야? 저런 친구 나타나면 제일 먼저 잡는 게 맞겠죠? 그쵸? 뭐야? 아! 키, 키 변경이 있겠지? 토형도 이승, 이, 잠깐만. F 아, 이, 바꾸지도 못하겠네. 바꾸지도 못하겠어요. 키를 보니까. 겹치는 게 많아서 못 바꾸겠다. 내가 조심해야지. 왜 자꾸 F를 누르지? 무슨 게임? 아, 아닌데. 50도 R키 눌러서 아니, 50은 일단 패드로 안 했으니까. 최근에 키마루 한 게임이 없는데 왜 자꾸 F를 누르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F 막 쓴 거 치고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F 키가 뭐지?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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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키가 뭘 먹는 게임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습관이 된 건지 자꾸 F를 눌러버리네, 그냥. 다행히 오우치도 F 오우치도 F 오우치도 F 오우치도 F 오우치도 F 오우치도 F가 분명하지? 화멸의 흰. 상우작용 F 최근에 한걸로 치면 오버워치 라던가 배그는 잘 안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자꾸 애플을 넣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좀 많이 죽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두두두두두두두두 와 이 많은 애들을 패링을 하면서 어떻게 써보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냥 이상하게 버릇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애플을 쓰는 게 이상한 버릇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죽으면 친구들이 구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치? 동료가 있는데 뭘 걱정해 같이 싸워주는 동료가 있는데 마을의 아이들이의 원인은 어떤 관심을 지키지 못해? 우리의 원인은 어떤 위험을 지키지 못해? 우리는 이 원인은 어떤 위험을 지키지 못해. 우리는 우리의 원인은 딱히 지키지 못해. 아 가렌처럼 뱅글뱅글 도는 거 없나? 단체 싸움에는 그것만한 거 없는데 진짜. 아 잠깐만 불소.. 오우 생각보다 멀리 쏘네 저거 그래 우리 2단으로 의심받는데 뭐 이제 와서 아잇아잇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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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탑맨 아유 유도탑맨 있어 야 잠깐 잠깐 아우 야 헷 오우 뒤집어 했네 아씨 두렵고 왔다갔다 하네 우와 쓸모가 없었어 큐가 큐가 쓸모가 없었다 너무 많이 맞았어 아니 얘 너무 아픈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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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나한테만 말 걸어 계속 어 여기도 있다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피가 있다고 피를 채우라고 또 나온다 유도탄맨이냐? 아예 안다 안 보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유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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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기 전에 죽여야 돼 아니 얘들아 저 잘 좀 쏴봐 어어 수류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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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쏘는 애도 있네 좀 위에 쏘는 애도 잡아야 되는데 위에도 아픈 녀석이라 으으 비율적으로 싸우지 말자 했다 마크에서 싸우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해결해 내가 해결할게 아니 칼이 너무 좋아요 칼이 마음에 들어요 칼 아 이쪽이 아니야 어디지 아 이 밑에다 이 게임 그래도 어디 들어가기 전엔 항상 항상 주는 것 같아 뭘 이 앞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 아 나 이거 유탄 써보고싶은데 뭘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다 수류탄이 없네 수류탄이 최적인 것 같은데 여긴 뭐 광선검 그런거 없나 elephant autistic 스타머즈 처럼 그런거 없나 로우 오토 우아 네 저 녀석 붙잡아야돼 저 녀석 아아옹 어딨어 오 뭐에 걸렸는데 잠깐만 아우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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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쟤는 총인가 붙으면 안되겠어 아 아퍼 다 잡았나 다 잡았다 내가 맞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저 친구들이 와서 해결해주네 브라더 고맙다 브라더 아 저쪽 잠깐 이래도 이렇게 쥔쥔쥔 때리는 맛 날 것 같은데 여기도 우주잖아 어쨌든 우주니까 우주스러운 무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이 피로 들어가긴 좀 불편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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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린 약간 금쪽이 분대 같은 느낌이구나 이런 대화를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대화 막 해도 되는 거야 가자 여기서 싸우는 건가 엘리베이터 여기 또 뭐 없나 숨겨둘만 할 것 같은데 아 뭐 있네 나오네 숨겨두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네 아니 얘네들이 한 번에 안 죽는 것도 이제 좀 영그르네 총으로 한 발 초반에는 총으로 한 발 맞췄을 때 죽어버리더니 어 여기 있네 이거 봐 있을 줄 알았어 어 뭐야 두 개나 다 차 있어 그 옆에 있는 애 처리해 약간 처형 담당은 나네 좋은데 애들아 저 뒤에 있는 것도 아 그래 그렇지 오는 애들을 처리해 내가 내가 처형을 할게 여기 숨어서 쏘면 되겠다 목을 뽑아 너도 목을 뽑아 오 나름 쉽게 잡았다 오 방금은 우리가 역할 분배를 잘한 것 같고 내가 잡을게 어 방금 나쁘지 않았어 단체 싸움 할 때 오합지졸이 좀 있었는데 생체방패들 잘해주었다 하나 더 있었군 아 오케이 됐나 가자 언제 올라와 엄청내려 엄청내려 아이씨 아 미친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미친 뭐야 허어 어이 야 아 아씨 오 아 저거도 한 사람당 하나씩 담당하는구만 다행이야 타미니터 다 Soul 우리 가드리엘이 많이 약하구만 우리 가드리엘이 많이 약하구만 나보다 약해서 쓰나 나보다 약해서 쓰나 버티기? 아 끝났다 이제 타면 되겠다 자네 운동 좀 더 해야 되겠구만 여기서 나보다 약하면 안 돼 여기서 내가 제일 약해 한단 말이야 내가 제일 약해야 하는데 안 돼 나보다 약하면 안 된다고 날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 뭐 툼월드? 우와 진짜 유적같이 생겼다 호대 유적 뭔가 둔 같기도 하고 형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na 가만히 봐도 sorting 롤드의 서포트 1순위로 나를 지켜라 나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깰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미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지 나를 지켜라 제군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미션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거야 그것도 그거대로 곤욕이라고 내려가야지 나오려나 아 내려가기 싫은데 왠지 뭔가 몬스터 나오게 생겼는데 어묵 어제 뭐야 어제 뭐야 어 여기도 있네 방금 뭐지? 그래 말상대 해주지마 혼자서 얘기하다가 데코 안해주면 뻘쭘에 할 것 같은데 아 그거 말 되게 많네 좋아 좋아 나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왜 사용하지 않나? 너는 헤르스에게 사이트가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흐름이 우리의 마음이 없다고. 내 역할을 다해. 우리의 형님을 안 해버려. 우리의 형님을 안 해버려. 걱정하지 마. 휴일날... 어? 아니... 휴방한다고 며칠 쉬었을 때 아무랑 말 못해서 오랜만에 방송키면 열심히 얘기하는 나 같구만. 너무 오랜만에 대화 상대를 찾아서. 뭐 많이 있네 여기. 저쪽에도 하나 버리고 온 거 아까운데. 그냥 가자. 입에서 단낸하다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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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쏘는 거 우리 팀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나? 그렇지. 총알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거 채우고 가야지. 알고 보니 왕따라니. 그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거. 하자고. 이거 위에서 뛰어내려도 되겠지? 아, 뛰어내리는 게 안되네.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되는구나. 아니면 내려가면서 싸울걸. 에? 아니 그냥... 어... 저번에도 그랬듯이... 어? 여러분들이 저번에... 막... 같은 팀 쏘면 맞는다 막 그러길래. 얘네들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냥 느낌상 그래가지고. 아닌 말고. 안 맞은 말고. 안 죽은 말고. 여기도 싸우는 곳 같이 생겼네. 이 안에 하나 있고. 면전에 쏴보자고요? 왜요? 근데 지금 피통이 안 나오는데... 괜찮을까? 아, 안 맞네요. 아, 안 맞네. 뭐 이럴때 플라즈마 한번 써볼까? 나 궁금하네. 좀... 답답하긴 해도... 근데 이거 근거리용 아뇨? Foster Storm 으 lig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이 녀석 없애줘 뒤에 구조물 없던가? 아 깜짝이야 잠시만요 자랑하려고 갖고 온거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그래 나중에 가져가 그러면 내 방에 피규어 버리고 가는데요 아 귀여워 귀엽다 얘 뭐야 얘 몰라 나도 그냥 뽑았어 뭐야 이 이상한 이상한 토템같이 생기는 뭐야 얘 청소 공사하는 토템이 뭐 이상하게 생겼어 약간 크루크루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 동생이 나처럼 피규어 놓는 곳이 없다보니까 책상에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다 놓고 싶나봐 조그만해서 특히 아니 총알 총알 좀 총알 충전할 때가 없나? 아까 거기서 충전하고 올까 그냥 아 뭐지? 여기 오면 있을 줄 알고 그냥 왔는데 가면 또 있으려나? 아니 뭐 없으면은 근거리로 싸우지 가자 뭐 쌍남자답게 그냥 칼 들고 뛰어야지 가렌처럼 또 왜 대장만 피가 깎였냐고요? 대장이 제일 열심히 싸워서 그런 거예요 뭔 소리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동료를 위해서 아 뭐야 뭐야 아 적은 맞는 거지? 아우씨 됐나? 오케이 오케이 처리 완료 가자 구르기에서 죽여본 적은 있긴 해요 아우 잘못 눌렀어 또 이게 왜 갑자기 눌러지냐 아우 젠장 W 누르다가 Q 눌러졌어 오케이 어차피 다시 채우면 됨 금방 차는 것 같더라 인식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차더라고 그립지 않습니다 그립지 않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아가sun 아멘 이게 나 우와! 아니 이게 무슨 동료들이 아 죽어라 얘도 죽이고 어우 나쁘지 않았어 아 뭐야 뭐야 순간적으로 둘 다 나를 쏘길래 뭔가 했네 둘 다 나를 향해 총을 겨누길래 훔치됐잖아 불만 있는 줄 알았네 아니 근데 확실히 칼이 좋아요 제일 적당한 공석과 적당한 간지와 이 적당한 느낌이 아 이거 갖고 가고 싶다 중간중간 많이 있네 부족하진 않아 꼭 필요할 때 없고 아니 필요 없을 때 어 필요할 때 없고 필요 없을 때만 등장을 해 저거 버리고 가는 거 아깝게 버리고 가는 거 아깝게 뭔가 가까이 가면 살아날 거 같으니까 저거 터지는 건가 없애버려 없애버려 지피패 어쩜 무슨 막으로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네 봐봐 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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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못 줄였다 2단이다 2단! 내 말을 고역했어 2단이야 2단이 심각한 전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하하하 너 작은 마늘 너 같은 돈을 끌어 미니몬 미니몬 한 번만 너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이 역시 이 자유가 이 현실의 이 현실의 어서오네 갓개전투야 우리? 아니 저게 뭐야 아 뭐야 잔생이들도 나오는 거였어? 어? 야 잠깐만 어그로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잔생이들이라도 어떻게 해봐 아우씨 잠깐만 아우씨 아 젠장 아우씨 오 그렇지 아아 한번만 더 하고 약점 같은건 없나? 그냥 막 쏴도 되는건가? 도로야 뭐야 어 근데 나 총알좀 좀 아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 아 여기 탄약상자가 있구나 아 아니 이게 그게 뭐지 고정을 해놓으면 고정을 해놓으면 고정을 해놓으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내가 마무리할게 오라 오우 오 방금쯤 징그러웠다 아 아 아 저거 죽었어야 되는데 이동하는거 이동하는거 아니겠지 뭐야 이대로 진행하는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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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오우 이 아 오우 오우 안 통하지 안 통하지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구만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내기했잖아 빨리 제자 만났을 때 제자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뭘 했어 오로라 장치의 실체를 알아내십시오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방금 알았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너도 스승님처럼 될 거 아니면 제자 만들어 놓으라고 왠지 너도 제자 만들어야 될 거 같다고 너의 의지를 이어가려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 가버렸어 트위치 지금 드롭서 뜨고 있죠 이렇게요 거긴 쥐 they killed Nozick led us to believe they would do the same to Luz so we would deliver him precisely where they wanted him and that spectacle in the catacombs 약간 저게... 속임수... 그러니까 저게 계획에 말려들었구나, 지금. 사우론의 눈 같은 느낌이네. 이건 내가 예상했을 것 같아. 그 빨라가 땅을 흘러내려. 타이티스, 아카란, 들어와! 복스는 없을 것 같아. 우리 형들을 찾아봐야겠다. 다들 지금 정신이 나갔네. 다들 정신이 나갔어. 싸우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저게. 발동되면서. 오, 길다랑 잘 찾았네. 뭐 없나? 저게. 아, 여기있다. 그렇지. 하나 정도 있을 줄 알았어. 가자. 근데 저게. 기계가 꺼졌을 때, 저 사람들도 정신이 돌아오나?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케일즈. 아, 너의 삶은 날이야. 네, 제 lord. 우리는 죽어갔다. 어, 근데 궁금한데. 내가 맞을 때, 얘 뒤에 숨어있으면 얘가 맞나? 아니, 내가 맞네. 어, 뭐야? 유도탄 맨이 있어? 그 느낌이 더운데? 아, 왜왜왜왜.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궁금해서. Cinderella. 저 위에 있는 애들 잡아야 되는데. 자, 맞나? 이쪽이 맞나? 어, 맞구만. 아니,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거지.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여기 동료들이 저기 싸우고 있네. 가자. 여기가 하하 아야 김치만 김치만 멀리서 있으면 구분이 잘 안가는걸 오케이 들어가자 여긴 안전하구만 아 작전 짜는 곳인가? I need to know what it is. It is powered by the artifact from Grya If we can destroy that, where is it? We do not know, you call that a solution? What is the alternative? There is a field around the pillar, impenetrable to our ordnance We have observed their forces passing through it on foot We must get close enough to see if we can do the same We must get close enough to see if we can go the same I'll go to the doors. We make our assault eminently 가보자고 가보자고 어 소류탄 챙기고 저 대장님 총알은 없습니까? 저 다른 무기보단 총알이 더 필요한데요 저 총알 탄약 없습니까? 가면 있겠지 어 채플린 지도는 다음에 여기 있다 레디 오 대장이랑 같이 가는거야 대장님이랑 가는거야 이제? 과연 안정적일 것인가 대장님 잘해봅시다 어 용이다 오피 으 아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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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y 으아악 1 간 수ычно 왜 산다리 기괄А 정상 bold 와 일단 막 싸워! 아우 저거 진짜.. 얘가 제일 문제야 얘가 좋아 어찌저찌 했는데 잘 싸웠다 어이구 피가.. 나는 피가 하나도 안 묻었는데 정리하셨습니다. 한 번이나 한 번에 우리는 그 오벌리스크에 도착할 필요가 그럼 우리는.. 난 피가 너무 안 묻은 거 아니야? 싸운 거에 비해? 아니 다들 이렇게 피칠갑을 하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피가 안 묻었지? 열심히 싸웠는데? 싸운 거에 비해서 좀 열심히 안 싸운 듯한 느낌이 나네 아.. 그렇군요 두번째 병력이 있는 곳이.. 전진! 가자 좀 더 가까이 가자고 여기서 싸우는 거 같은데 잠깐만 약간 보충 통하긴 하려나 모르겠다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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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탄 좀 있으면 좋겠 이렇게 다했다 액 아 엑 엑 엑 엑 엑 엑 그래 가자 금조기부대 가자 일단 공격 씹고 단체로 그렇지 순서 좋았어 나이스 데마시아 데마시아 잡아 역시 칼이 최고라니까 데마시아 외치는 게 맞는 것 같아 헉 뭐야 저게 뭘 연구하고 있네 되게 복잡하다 여기 와우 가자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냐 이렇게 돌아서 가야되나 어 가까이 못 가는데 아 깃발 올리기 사기 담당 어 뭐야 불편한 총을 빡큐 빡큐 그러네 빡큐 빡큐 오 영상 느낌이 달라졌어 또 나왔어 총이 하나도 안쎄 보이는 느낌 나이스 저 사람은 누구야? 지금 저도 부신 분이야? 아 저 사람이 칼가구나 오 약간 되게 터미네이터 느낌 제 전문의 목소리가 제기될 아니다 미니루 여전히 개쩍 이 시각은 필드에서 다행히는 것입니다 제 하나님, 그 방에 맞춰서 네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루우가 다행히 왔습니다 그 방에 bas한 게 다행이 그리고 그 과정을 당한 게 무슨 일이요? 그 방에 맞춰서 그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피에 안 튀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다쳤냐 코피도 났고 피도 다치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날에 10년간을 다치고 우리는 10년간을 다치고 우리는 울트라마의 아들 엠퍼러와 임피리엄의 아들 임피리엄의 아들 이 아들 하오였라 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다 그런데 또 새끼 든든하군 같이 싸우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완전 든든해 대박 저걸 이길 수 있는거야? 선수의 정체성을 시작할 필요가 아니라 빨리 움직여 이 공간이의 정체성입니다 이 공간이의 정체성입니다 이 공간이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위스탠넛, 우리 정체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위스탠넛 만지다 감염될 것 같아 그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선택이 없을 것 같다 쉐어 괜찮은 거야? 오우 저게 방법인가 자 이제부터 하면 되는거죠 가자 밖에 엄청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 자 여기서 채워 그렇지 하나 먹고 이거 가져가 오케이 이제 나가자 어 잠깐만 이럴때 한번 싸볼까 속사가 가능한 아 아 아씨 또 잘못 누렸네 에이씨 아까워 속사가 가능하다고 오 오 오 오 약간 느낌 느낌 뭔가 좋은데 잠시만 오 나쁘지 않은데 한번 써볼게요 열관리만 잘하면 될거같아 데미지는 쏘 으아잇 이런 데미지는 좀 쎈 느낌이 드는데 어디까지 오는거야 어디까지 오는거야 아 너는 금거리로 싸워야되냐 아까보단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거 같기는 해요 두두두두두두두 조금 천천히 쏘져서 그렇지 가자 요기는 용을 악마라 그러는거 여기는 용을 악마라 그러는거 여기는 용을 악마라 그러는거 이 쪽이 아니니? 이쪽이 아니니?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됐나? 오케이 가자 얘는 장전 안해도 되서 좋긴 하네요 장전은 안해도 되는거 같은데 장전이 필요가 없어 쏘는 속도는 마음에 드네 빨리 빨리 어? 아니 점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점프팩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점프팩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어 그렇지 우리 팀이 절로 넘어가네 아 옆구리 아니 다른 애들 점프팩 있는데 왜 우리 안줘 아 그래요? 모아서 쏘면 된다고요? 모아서 쏘면 된다고요? 한번 싸워볼까? 그래도 열 발씩 나가네 다시 한번 싸워볼까? 다시 한번 싸워보겠소 다시 한번 싸워보겠소 다시 한번 싸워보겠소 다시 한번 싸워보겠소 뭐야 뭐야 2 어 됐다 눈알 뿌시기 요기 운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여유가 있을 때 좀 모아서 쏠 수 있는데 얘들 뭐 이거면 됐지 어딨어 아 또 또 재야 아 이거 기둥뒤에 숨어도 들어가도구나 보니지면 잘 들어가네 아야 아야 잠깐만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됐어 한발 쏘고 오 벽에 맞았어 잠시만요 악 악 악 악 악 오케이 됐다 도망만 잘 치면 쓸만하네 어? 뒤쪽을 돌리는건가? 어 좀 두개 쏘는건가? 오 나이스 좀 별로지만 이걸 챙겨갈까? 가자 땡스 브라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 돼 가자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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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개센네 저거 개센네 저거 오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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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우와 나도 저런거 저런거 쓰고싶다 어깨에만 태워주시면 안돼요 챙겨갈거 없나? 총 안바꿔도 될거같아 오 든든한 몸빵이 생겼는걸? 너무 좋은데 아 아 약간 바디 자체가 바디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간다 이거지 생체를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만 탑재한 그런 느낌이다 아 뭐야 누가 쏘는거야 아 아 아씨 든든하구만 금방금방 없애주네 내가 안써도 되겠는데 내가 안써도 되겠는데 내가 안써도 되겠는데 소리만 지르면 되겠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싸우는것처럼 으아아아 으아 으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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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 가까이 붙을 필요도 없네 으아 으아 잘 싸우네 가라 가라 대박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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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컷인데 한방컷이야 이 사람 되게 조용히 돌리는데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비명을 괜찮다고 하네요 일부러 기압이요? 그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비명 지르는 거 있잖아요 싸우기 전에도 와아 머리칼 되게 좋다 결이 좋네 와 저런 방어막도 탑재되어 있어 대박 방어막인가 아니면 그냥 맞은 건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금쪽이 세 명 들어갔다 심연 속으로 심연 속으로 대장과 금쪽이가 같이 들어갔네 뭐야 심문관이 멈춘 거 같은데 어디? 아... 이거 무슨 기억이야? 악마들이 있는군 진짜 발드스 게이트 그 장소랑 비슷하게 생겼어 먼저 해서 그런가 거기에도 윌리시드 황제가 있잖아 왜 총이 약간 둔기는 타격감이 있는데 총은 타격감이 좀 적은 것 같아 이 게임 왜냐면 저 총이 커서 그런가 쏘는 소리가 되게 이렇게 나와 환영에 갇혔나보다 딱 느낌이 그래 보이는데 가도 버렸어 다시 힐 힐 그리고 당신을 그의 영향을 끝냈을 할 수 있으므로 그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의 희망을 제공하고 이 희망을 지키고 마지막의 춤을 시작할 때 그의 춤을 시작할 때 위력은 세겠죠 소리가 너무 둔탁한 게 하긴 뭐 총이 저만큼인데 둔탁한 게 맞긴 하지만 아! 역시 눌렀는데 어? 어디다 쏴? 아! 걸렸다 진짜 어? 뭐야? 어? 뭐야? 아이고 맞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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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총 총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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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이게 뭐야 얜 공격이 안 통하네 이게 왜 통하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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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가 이렇게 허술해 뭐야 뭐야 아야야 아야야 아야 아 아 아 아 허술하다는 말 끝나자마자 뭘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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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아 오우 단체로 맞아 벌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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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갇혔다 또 갇혔다 또 갇혔다 또 다른 타격은 없네 뭐야 으아 뭐야 이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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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눈을 때려? 눈을 때려? 그는 그 위에 위치한 포인트 오우씨 눈알 터트렸어 아이고 오우 이걸 피하네 또 나왔다 아 이거 맞았어 아아 아아 오우 살짝 느리게 공격하는거 빡치네 아우 잘못 눌렀어 아 피한다는게 눌러버렸네 씨를 누른다는게 뭘 눌렀어 아직 피는 채울 수 있으니까 아아 나온다 음 음 점프 오케 4번이야 점프 오케 히 히 히 히 쿨러쿨러쿨러쿨러 뭔지 모르지만 일단 쿨러 맞았다 어 뭐야 어딨어 쫄깃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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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건가? 뭐지? 이게 뭐야? 어? 나 왜 여기 있어? 어 뭐야? 아 다같이 왔구나? 뭐야 이거? 움직이는 애들도 있네? 움직이는 애들도 있네? 뭐? 회장님! 칼가!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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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대장님! 안 맞는데? 뭐지? 롤드 칼가! 제 말은 우리에게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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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리젠스! 타이타스! 오! 오! 알아갔다! 대장님 피부색이 왜 저렇게... 왜 이렇게 피부색이... 헐크처럼! 그런... 무한총알이니까... 아.... 아쉽네 그건 없네 수류탄 있으면 좋았을텐데 없네 이거를 잘 봐야되겠네 쏘는데 집중하지 말아야되겠다 나한테 공격이 오는거 같은데 아 안보여 안녕하세요 오 이제 뭐야 오 이제 뭐야 다이아몬한 하하하하하하하 이잇 떠드느라고 밑에 가까이 오는 것도 못 봤나. 왜 저걸 못 막는 거지?! 하하하하하 떠드느라고 못 봤나봐 뭐 이걸?! 헉! 살아있나? 퇴장님은? 어 퇴즈, 퇴즈, 퇴즈 아직 안 끝났어요 퇴즈, 퇴즈, 퇴즈! 퇴즈, 퇴즈, 퇴즈 진정서 넣은 남자가 칼가야인거에요? 아 이게 제가 전편, 그러니까 뭐해 뭐 스토리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내가 이걸 했어가지고 사실 등장인물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것도 약간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재밌네. 재밌네요. 재밌어. 약간 막 싸워도 되는 게임이라 마음에 드네요. 제 스타일이에요. 저런 총 게임이 약간 막 싸우는 느낌이면 딱 때려 부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재밌네요. 음 음 음 음 음 와 근데 저 분 갑옷 멋있다 오 볼계가 주님의 고위에 대해 주님의 고위에 대해 아름다운 좌우의 고위에 대해 으메하여 이렇게 고위에 대해 임의하여 약속을 받았다 후에 대해 확신이 그녀의 위협의 상상한 의사는 묻оту, 그 Inquisition은 그의 정신로 이겨내사가 아니라 그 죄의 영역을 가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녀의 정신로 가르치다. 제 2라운드에 대한 통합은 종합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제 2라운드에 대한 정신로 가르치다. 그녀의 가슴이 그가 전체로 가르치다. 오오 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났는데 나 많이 죽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너는 내 믿음을 Franz yeah 우리의 반응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고맙게와 존함 고맙게와 존함 고맙게와 존함 고맙게와 존함 네 음 오 완벽하게 걷어지는 걸 아는군 이 사람 의심을 계속하는 오 오 벗었어 오 아 그래요 오 오 오 오 오 오 비켜보고 있겠다 로 끝났군요 오 오 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나는 더 늦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다른 분들이 한 9시간 걸렸다길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난 9시간 안 걸린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봤자 한 8시간이긴 한데 완전히 9시간은 아니네 대부분 그 시간에 끝냈다곤 하는데 난 8시간 정도 걸렸네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오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게임이 재밌었네요 아 이거 잠시만요 일단은 저챗 포함을 하면 안되지 게임만으로 봐야지 게임만 8시간 정도 한 것 같네요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